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다시 읽고 싶은 부루의 세계명작 중 20세기의 지성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아의 대표작 이방인을 낭독해 드립니다. 이방인은 억압적인 관습과 부조리를 고발하며 진실을 위해서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메르소라는 인물을 통해 관습과 규칙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실에서 소외되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이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마주하는 존재의 의미를 강렬하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지금 읽어도 시대적인 감각에 전혀 이질감 없는 그야말로 부루의 고전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 알베르 까미지엄 제1부 1 오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양노원으로부터 전보가 온 것이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그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노원은 알제에서 약 80km쯤 떨어진 마랑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면 날이 스물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밤을 새울 수도 있을 것이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신청했다. 사장은 이유가 이유인 만큼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이런 말까지 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나는 그런 소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가 나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아마 이틀 후 내가 상복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슨 말이 있겠지. 지금은 어쩐지 어머니가 죽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듯 싶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는 기정사실이 되어 모두가 더 격식을 갖추게 될 것이다. 2시에 버스를 탔다. 날씨가 몹시 더웠다. 나는 늘 하는 버릇대로 셀레스턴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당 사람들은 나를 가엾게 여겨 모두 슬퍼해 주었고 셀레스턴은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란 한 분밖에 없는 것이니 오죽하겠소? 내가 식당을 나서자 모두들 문관까지 바래다 주었다. 나는 좀 무심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도중에서야 생각이 나서 엠마니웰의 집에 돌려 검은 넥타이와 완장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엠마니웰은 몇 달 전에 그의 아저씨를 잃었던 것이다. 나는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갔다. 끝처럼 서두르며 다른 박지를 치고 버스에 흔들리고 가다가 가솔린 냄새 하늘과 길 위에 반사되는 햇살 등 그러한 모든 것 때문에 아마 나는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나는 버스 속에서 거의 내내 사버렸다. 눈을 떴을 때는 어떤 군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웃어 보이며 뭐한 곳에서 오느냐고 물었다. 나는 말하기가 싫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양노원은 마을에서 2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다. 나는 그래서 갔다. 곧장 어머니를 보려고 하였는데 문지기의 말이 먼저 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원장이 바빠서 조금 기다려야만 했다. 그동안 문지기는 줄곧 이야기를 하였고 드디어 나는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자기 사무실로 나를 맞아주었다. 레종 도내로 훈장을 단 키가 작은 늙은이였다. 그는 맑은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내가 내민 손을 잡고 하도 오랫동안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손을 어떻게 거두어 드려야 할지 매우 난감하였다. 원장은 서류를 뒤적이고 나서 말하였다. 메르소 부인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이곳에 들어왔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다만 당신 밖에 없었지요. 나는 그가 나를 책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정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는 나의 말을 가로막았다.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의 서류를 읽어보았는데 어머님을 부양하실 수가 없었더군요. 어머님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였지만 당신의 월급은 매우 적더군요. 어쨌든 어머니께서는 여기 계시는 것이 더 행복스러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하고 나는 말하였다. 그는 덧붙였다. 어머님께서는 같은 연배의 친구분들과 잘 어울렸지요. 그들과 함께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젊어서 당신과 함께 살면 아무래도 적적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집에 있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양로원으로 들어가고 난 처음 며칠 동안은 가끔 우시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타승 때문이었다. 몇 달 후에는 양로원으로부터 모셔오겠다고 하더라도 역시 타승 때문에 우셨을 것이다. 마지막 해에 내가 양로원에 별로 가지 않은 것은 그러한 이유도 조금 있었다. 또한 그것은 일요일을 다 바쳐야 하고 버서 정류장까지 가서 차표를 사가지고 두 시간 동안이나 여행을 해야 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원장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나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다. 이었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어머님이 보고 싶으실 테지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일어나 방을 나서는 그의 뒤를 따랐다. 계단으로 나서며 그는 설명을 하였다. 시체는 조그만 빈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내에서 사망자가 생길 때마다 2, 3일 동안 다른 사람들의 신경이 몹시 날카로워지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안뜨를 지나갔는데 거기에는 노인들이 많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에는 잠시 말이 없다가 지나간 뒤에는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마치 제살되는 앵무새들의 소리와도 같았다. 조그만 집 문 앞에 이르러 원장은 나를 두고 가버렸대.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메르소 선생. 언제든지 사무실로 오시면 뵙겠습니다. 장례식은 아침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새 마실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어머님께서는 가끔 원우들에게 장례식은 종교장으로 하여 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표시하였던 모양입니다. 종교장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제가 해놓았습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나는 원장에게 사례를 하였다. 어머니는 무신론자랄 것도 없었지만 생전의 종교를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하얗게 회칠을 하고 천장엔 유리창이 달린 매우 환한 방이었다. 의자들과 X자 모양의 틀들이 놓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 있는 두 개의 틀 위에는 뚜껑이 덮인 관이 가로로 놓여 있었다. 호도기름을 칠한 판자 위에 듬성듬성 박아놓은 번쩍거리는 나사몬만이 드러나 보이고 있었다. 관 옆에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에 짙은 빛깔의 수건을 쓴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문지기가 내 뒤로 나타났대. 달려온 모양이었다. 그는 좀 더듬거리며 말하였다. 입관을 하였습니다만 보실 수 있도록 뚜껑을 열어드리지요. 그러면서 관 가까이 가려기에 나는 그를 만류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안 보시겠습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그는 말을 끊었고 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했을 것이라고 느껴져 어색하였대. 조금 후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었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책망하는 어조는 아니었고 그저 이유를 알아보자는 것 같았대. 나는 말하였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흰 수염을 어루만지며 나를 보지 않고 말하였대. 하긴 그러실 겁니다. 푸르고 맑은 그의 눈은 아름다웠으며 얼굴빛은 조금 붉었대. 그는 나에게 의자를 권하고 자신도 내 뒤에 조금 떨어져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나서 문으로 걸어갔다. 그때 문지기가 나에게 말하였다. 존귀가 나서 저렇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간호사를 쳐다보았대. 간호사는 눈 밑을 붕대로 감고 있었는데 그것이 머리까지 동여매고 있었대. 코 끝까지 붕대로 감겨 있어서 그녀의 얼굴에는 다만 흰 붕대만이 보였대. 간호사가 나가서 문지기는 말하였대. 저도 가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동작을 했는지는 모르나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 나가지는 않았다. 그렇게 내 등 뒤에 서 있는 것이 나에게는 거북하였다. 방 안에는 저녁때가 가까운 오후의 아름다운 빛이 가득 차 있었다. 말벌 두 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윙윙거리고 있었다. 나는 소름이 왔다. 문지기에게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나는 말하였다.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5년 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물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는 즉시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하였다. 말한 거 양노원에서 그가 문지기로 일생을 끝마치게 될 것이라고 누군가 말해 주었더라면 아마 그는 매우 놀랐을 것이다. 그의 나이는 64살이며 파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말했다. 그래요? 이 고장 사람은 아니시군요. 그리고는 그가 나를 원장실로 안내하기 전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였던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산이 없는 평지에서는 더구나 이 지방은 몹시 더우니까 속히 매장을 해야 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파리에 살았었고 파리는 솜째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그때였다. 파리에서는 시체를 사흘이고 나흘이고 방치하는 수도 있지만 여기 수는 서둘러야 한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곧 연구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아내는 말하였다. 여보 그만둬요. 그런 얘기는 이분에게 할 게 못 돼요. 영감은 낯을 불키고 사과를 하였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지기의 이야기가 그를 뜻하고 흥미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조그만 빈소에서 문지기는 그가 영세민으로 이 양로원에 들어왔다는 말을 하였다. 그는 권장하여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그 문지기의 자리를 지원하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결국 그도 양로원의 한 사람이 아니냐고 지적했더니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가 재원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그네들 또 어쩌다가는 늙은이들이라는 말투를 쓰는 것을 듣고 어하했다. 왜냐하면 재원자들 중에서는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할 끝도 없이 그는 그들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문지기니까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갑자기 땅거미가 내려앉았다. 그리고는 곧이어 밤이 천장의 유리창 위에 쌓여갔다. 문지기가 스위치를 올렸을 때 벼랑간 쏟아지는 불빛 때문에 나는 앞이 캄캄하도록 눈이 부셨다. 그가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권하였으나 나는 식욕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밀크커피를 한 잔 가져오겠노라고 말했다. 밀크커피를 매우 좋아하는 나는 그러라고 하였다. 조금 뒤에 그는 쟁반을 하나 들고 돌아왔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마시고 나니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으나 어머니의 시체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좋을지 어떨지 몰라 주저하였다. 생각해 보니 조금 더 꺼릴 이유가 없었대. 나는 문지기에게 담배 한 대를 권하고 둘이서 함께 피웠대. 문득 그는 말했대. 어머님의 친구들도 밤샘을 하러 올 겁니다. 관습이 그러니까요. 의자와 커피를 가져와야겠습니다. 나는 두 개의 전등 중 하나를 끌 수 없겠느냐고 물었대. 담벼락에 반사되는 불빛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대. 문지기는 끌을 수 없다고 하였다.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다 켜든지 아주 꺼버리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대. 그 후로는 나는 그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대. 그는 나갔다가 들어와서 의자들을 늘어놓고 한 의자 위에다가 커피 수전자와 차잔을 두 개 놓았대. 그리고 나서 어머니 쪽으로 가서 나와 마주 앉았대. 간호사는 방의 한쪽 구석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있었대. 그녀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보이지는 않았으나 팔을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털실로 무엇을 짜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대. 방 안은 나른하고 커피를 마셨어인지 몸은 훈훈했고 열린 문으로부터는 밤의 그윽한 꽃냄새가 풍겨 들어오고 있었대. 나는 좀 졸았던 모양이다. 무엇인가 스치는 소리에 눈을 떴다. 눈을 감았던 탓으로 방 안의 불빛은 더욱 눈부셔 보였다. 내 앞에는 그림자 하나 없었고 모든 사물들의 모서리 하나하나 곡선 하나하나가 눈이 앞에게 새겨질 정도로 뚜렷이 드러나 보이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의 원우들이 들어왔다. 모두 한 연하문명 되었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 눈부신 빗속을 살며시 걸어 들어왔던 것이다. 그들은 의자나 삐걱거리지도 않고 앉았다. 나는 그때 그들을 본 것처럼 자세히 사람을 본 적은 일찍이 없었으며 그들의 얼굴, 옷차림의 사소한 모습 하나까지라도 나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말이 없어서 마치 이 세상 사람들 같지 않았다. 여자들은 거의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끈으로 졸라며 그들의 붉어진 배를 더욱 드러내고 있었대. 나는 그때 처음 늙은 여자들의 배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 것인가를 목격했다. 남자들은 거의 모두 몹시 여의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대. 그들의 얼굴을 보고 놀란 것은 눈은 보이지도 않고 다만 주름투성이 가운데 희미한 빛만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들이 앉았을 때 거의 모두가 나를 바라보며 이가 빠진 입속으로 입술이 말려 들어간 얼굴들을 어색하게 기울였다. 그것이 내게 대한 인사인지 혹은 그들의 버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마 나에게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들이 모두 문지기를 둘러싸고 나와 마주 앉아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것을 본 것은 바로 그때였다. 잠시 나는 그들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와 앉아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인상을 받았다. 조금 후 한 여자가 울기 시작하였다. 둘째 줄에 앉은 여자였는데 앞에 앉은 다른 여자에게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짧은 소리를 잇따라 내며 한결같이 우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언제까지나 그녀의 울음이 거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도 않는 듯 하였다. 그들은 맥없이 침울한 낯으로 묵묵히 앉아있었다. 모두들 관이나 지팡이 그 외에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그저 그 한 가지만을 보고 있는 것이었대. 여자는 마냥 울고 있었대. 그렇게 울고 있는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잠옷 이상스러웠대. 나는 그 울음소리가 듣기 싫었대. 그렇다고 울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대. 문지기가 그 여자에게로 고개를 숙이고 무슨 말을 하였으나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뭐라고 중얼거리고는 다시 울음을 계속하였대. 문지기가 그때 내 곁에 들어와서 앉았대. 잠시 아무 말 없이 있더니 나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저 사람은 어머님과 매우 각별하게 지냈답니다. 어머님은 원내에서 그녀의 유일한 벗이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홀홀 단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었다. 여자의 한숨과 흐느낌은 차츰 줄어들었다. 그녀는 몹시 훌쩍거리더니 마침내 울음을 그쳤다. 졸음은 오지 않았으나 나는 피곤하고 허리가 아팠다. 이제는 마주하고 있기가 거북한 그 모든 사람들의 침묵이 있을 뿐이었다. 다만 때때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알고 보니 그것은 그 중의 어떤 늙은이들이 볼떼기 안쪽을 쭉쭉 빨아서 그런 야릇한 입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그들 자신은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각기 깊은 생각에 참겨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앞에 눕혀진 이 시체는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인상까지 나는 받았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인상인 듯하다. 우리들은 모두 문지기가 따라준 커피를 마셨다. 한 번 눈을 떠 보았을 때 노인들은 모두 쭈그린 채 잠이 들어 있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지팡이를 거머쥔 손등 위에 턱을 괴고 마치 내가 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는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허리의 아픔이 더욱 심해져서 나는 눈을 떴다. 날이 밝아 빛이 유리창 위로 들어오고 있었다. 조금 뒤에 노인 한 사람이 잠에서 깨어 기침을 하였다. 그는 바둑 무늬가 있는 커다란 손수건의 침을 뱉고 있었는데 객담을 할 중마다 그것은 토한다기보다 마치 잡아뽑는 듯 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깨웠고 문주기는 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일어섰다. 괴로운 밤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얼굴은 푸석푸석하게 되었다. 매우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방문을 나서면서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마치 서로 이야기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은 그날 밤이 서로 간의 친밀감을 두텁게 했던 것처럼 나는 피곤하였다. 문주기가 자기 방으로 인도해 주어 나는 간단히 세수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또 밀크커피를 마셨는데 매우 맛이 좋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었다. 바다와 마랑고 사이에 있는 언덕 위의 하늘에는 붉은 빛이 가득히 퍼지고 있었대. 언덕 위로 부는 바람은 소금기 풍기는 냄새를 실어오고 있었대.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려는 것이었대. 나는 오랫동안 야외에 가본 일이 없었으므로 어머니 장례식만 아니라면 산책하기에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 그러나 나는 뜰의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서 기다렸다. 신선한 흙냄새를 들이마셨고 졸음은 오지 않았다. 회사의 동료들 생각이 났다. 바로 이 시간에 그들은 일터에 가려고 일어날 것이다. 나에게는 언제나 그것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나는 그러한 것을 좀 더 생각했으나 이었고 집안에서 나는 종소리에 주의가 끌려버렸다. 창틀 뒤가 한동안 소란하더니 다시 잠잠해졌다. 해는 좀 더 높이 떠올랐다. 햇빛이 내 발을 쬐기 시작하였다. 문지기가 마당을 가로질러 와서는 원장이 나를 부른다고 일러주었다. 나는 원장실로 갔다. 원장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서류에다 서명을 하였다. 나는 그가 줄무늬 있는 바지에 검은 우덧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전화기에 손을 들고 나에게 말하였다. 창의사들이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관을 닫아야겠습니다만 그 전에 한 번 더 어머님을 보시겠습니까? 나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였대. 원장은 전화통 속으로 목소리를 낮춰 명령하였대. 피자크 인부들에게 일을 시작하라고 하기에 그리고는 장례식에 참석하겠노라는 말을 하기에 나는 그에게 사례를 하였대. 그는 자기 책상 위에 걸터앉아 짧은 다리를 포개었대. 우리 두 사람 외에 당번 간호사도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여 말했대. 원칙상으로 재원자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어 밤새만 시킨다는 것이었대. 그건 인정 문제입니다. 하고 그는 말하였대.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히 어머니와 절친한 친구였던 또마 페레라는 노인에게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했대. 그때 원장은 빙글에 웃고 나서 말하였대. 그야 좀 어린애 같은 감정이지요. 그와 어머님은 떨어져 있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원내에서 놀리느라고 페레에게 당신의 약혼자구려 하면 그는 웃곤 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그들에겐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메르소 부인이 세상을 떠난 것을 그는 몹시 슬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왕진 의사의 권고에 따라 어젯밤에 밤샘만은 금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적자니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대. 원장은 일어서서 사무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말했대. 말한 거 신부님이 벌써 오시네. 꽤 이르시군. 마을에 있는 교회단까지 가자면 적어도 45분은 걸릴 것이라고 그는 알려주었대. 우리는 빈소로 내려갔다. 빈소가 있는 건물 앞에는 신부와 복사 아이 둘이 있었대. 한 아이는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신부는 언줄의 길이를 조절하려고 그에게로 허리를 굽히고 있었대. 우리가 앞으로 가자 신부는 몸을 일으켰대. 그는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며 몇 마디 이야기를 하였대.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갔대. 나도 그 뒤를 따랐대. 방 안에는 못이 박힌 광과 네 명의 인부가 있었대. 연구차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원장의 말과 기도를 시작하는 신부의 목소리가 들렸대. 그리고는 모든 것이 매우 빨리 진행되었대. 인부들은 큰 보자기를 들고 관 앞으로 나섰고 신부와 그를 뒤따르는 어린애들과 원장과 나는 밖으로 나왔대. 문 앞에는 처음 보는 모르는 여인 하나가 서있었대. 메르소씨입니다. 하고 원장은 말했대. 나는 그 여인의 이름을 듣지 못하였고 다만 그녀가 당분 간호사임을 알았을 뿐이다. 그녀는 웃는 표정도 없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갸름한 얼굴을 숙였대. 그리고 우리들은 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나란히 비켜섰대. 우리는 인부들을 따라 양로원을 나왔다. 문 앞에 연구차가 기다리고 있었대. 관은 모양이 기다란 데다 옷질을 하여 번쩍거리는 모양이 필갑을 연상하게 했다. 연구차 앞에는 십장이 서있었는데 그는 괴상한 옷차림을 한 키가 작은 사나이였대. 그리고 몰골이 형편없는 노인 한 사람이 있었대. 나는 그가 벨의 시임을 알았대. 그는 윗도리가 동그랗고 전두리가 널찍한 소프트 모자를 썼으며 바지가 구두 위에 덮일 만큼 널어진 옷차림을 하고 커다란 흰 칼라가 달린 셔츠에는 지나치게 작은 검은 넥타이를 매고 있었대. 주근깨가 난 코밑에서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대. 겨날폭에 생긴 머리칼은 추욱 널어져 테두리가 못생긴 야릇한 귀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대. 창백한 얼굴에 그 귀만이 손지피처럼 새빨간 것이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대. 십장이 우리에게 자리를 정해주었대. 신부가 앞장을 서고 다음에 연구차 둘레로 네 명의 인부 그 뒤로 원장과 나 끝으로 당번 간호사와 베레시가 따르기로 하였대. 하늘에는 벌써 햇빛이 잔뜩 퍼져있었대. 햇볕은 땅 위에 무겁게 내려쬐기 시작하였고 더위는 어느덧 심해졌다. 길을 떠나기 전에 왜 우리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검정옷을 입은 나는 몹시 더웠다. 모자를 썼던 노인은 다시금 모자를 벗었다. 고개를 돌려 그를 보고 있으려니까 원장이 그 이야기를 하였다. 원장은 나에게 어머니와 베레시는 저녁마다 간호사와 함께 마을까지 산책을 하곤 했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나는 주변의 벌판을 바라보고 있었대. 하늘 아래로 보이는 언덕까지 늘어서 있는 사이프레스 나무숲이며 금붙고 푸른 땅 드문드문 산재에 있는 그린듯한 집들을 보며 나는 어머니와의 심정을 알아볼 수 있었대. 양로원에서의 저녁은 하염없이 서글픈 휴식시간과도 같았을 것이었대. 오늘은 대지에 넘치고 있는 햇빛으로 말미암아 떠는 듯 얼음거리는 풍경은 보기에도 허탈하고 답답하였대. 우리는 길을 떠났대. 그때 나는 베레시가 다리를 약간 절고 있는 것을 알았대. 연구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 영감은 뒤처지는 것이었대. 연구차 곁을 따라가던 인부 한 사람도 지금은 뒤에 처져서 나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대. 나는 태양이 그렇게 빨리 하늘로 떠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대. 이미 오래전부터 볼판에서는 윙윙 그리는 풀블레 소리와 바스락 그리는 나뭇잎 소리가 소란스럽게 들리고 있었대.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대. 나는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으므로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대. 그때 옆에서 걸어가던 인부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였으나 나는 듣지 못하였대. 그러면서 그 인부는 오른손으로 모자손을 들어 올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대. 나는 그에게 말했대. 뭐라고 하셨지요? 그는 하늘을 가리키며 되풀이하였대. 태양이 무척 내리쬐니다. 나는 네 하고 말했대. 조금 뒤에 그는 다시 물었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나는 또 네 하고 대답했대. 연세가 많으셨습니까? 꽤 많으셨습니다. 정확한 나이를 몰라 나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대. 그러나 그는 말이 없었대. 뒤를 돌아보았더니 벨의 영감이 우리 뒤로 한 50미터나 떨어져 따라오고 있었대. 그는 모자를 벗어들고 팔을 휘저으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대. 나는 눈을 돌려 원장을 보았대. 그는 매우 점잖게 걷고 있었다. 이마 위에는 땀이 몇 방울 흐르고 있었으나 그것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행렬이 좀 빠른 것 같았다. 주위에는 한결같이 햇빛을 머금어 눈부시게 빛나는 벌판이 보일 뿐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은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얼마 후 새로 포상한 길을 지나게 되었대. 뜨거운 햇볕에 녹아 아스팔트가 녹진하여져 발이 빠져들어갔으는 번쩍거리는 바닥에 자국을 내어 놓는 것이었대. 연구차 위로 드러나 보이는 마보의 가죽모사는 마치 검은 엿 속에 넣어서 어깬 것 같았다. 푸르고 흰 하늘과 그 단조로운 빛깔들 끈적거리는 갈라진 아스팔트의 검은 빛깔 그 무스름한 의복 오칠한 연구차의 까만 빛깔들 사이에서 나는 정신이 좀 혼미해졌다. 햇빛 가죽냄새 연구차의 말똥냄새 옷냄새 향냄새 잠모들은 지난 밤의 피로 그러한 모든 것이 나의 눈과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었대. 나는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대. 구름처럼 깔린 무더운 공기 속에서 베레 영감이 아득히 멀리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대. 여기저기 둘러보았더니 길을 버리고 벌판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보였대. 동시에 나는 길이 좀 더 가서 구부러지고 있는 것을 보았대. 베레는 그 지방을 잘 아니까 우리들을 따라오려고 새 길로 접어든 것임을 알았대. 길이 구부러진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우리들을 따라왔다. 그리고는 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벌판을 가로질러 갔고 그러기를 여러 차례나 하였다. 나는 관사놀이에서 핏대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급속하고 순조롭게 또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으므로 나의 기억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대. 단지 한 가지 기억에 남은 것은 말하기 위해서 당분 간호사가 나에게 한 말이었대.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야릇한 목소리 아름답고 떠듬거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대. 천천히 가면 더위를 먹을 염려가 있고 너무 빨리 가도 땀이 나서 교회당에 들어가면 오한이 납니다. 그건 사실이었대. 어쩔 도리가 없었대. 그 밖의 그날의 몇 가지 광경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가령 베레가 마지막으로 마을 근처에서 우리들을 따라왔을 때의 그 얼굴 흥분과 슬픔의 눈물이 그의 뺨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러나 주름살 때문에 눈물이 흘려내리지 않았다. 눈물은 맺혔다가 그 쭈그러진 얼굴 위에 옷을 바르듯 물출을 해놓은 것 같았다. 그 밖에 생각나는 것으로는 교회당과 보도 위에 서있던 마을 사람들 묘지위의 제라늄 베레의 기절 그것은 마치 무슨 인형이 해체되어 쓰러지는 듯 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관위로 떨어지던 붉은 흙 그 속에 섞여있던 나무뿌리 그리고는 또 사람들 목소리들 마을 어느 카페 앞에서 기다리던 일 끊임없는 엔진 소리 그리고 마침내 버스가 빛나는 알제 시가지에 다다라서 이제는 드러누워 실컷 잠을 잘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였을 때의 나의 안도감 그러한 것들이었대. 잠이 깨자 나는 이틀 동안의 휴가를 신청하였을 때 왜 사상의 기색이 좋지 않았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있었대. 바로 오늘이 토요일인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러한 생각이 들었대. 사상은 자연히 내가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쉬게 될 것을 생각하였을 것이므로 그것이 그의 마음에 들리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장례식을 오늘 하지 않고 어저께 한 것은 내 탓이 아니었고 또 어차피 나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상의 신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어제 하루 장례식 일로 피곤하였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괴로웠다. 수염을 깎으면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궁리한 끝에 해수욕을 하러 가기로 하였다. 해수욕장으로 가기 위해 나는 전차를 탔다. 그리고 곧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다. 거기서 전에 우리 회사의 타이피스트로 일했던 마리 카르도나를 만났다. 당시 나는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었다. 그녀도 그랬던 것 같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부표위로 오르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그때 내 손이 그녀의 가슴을 스쳤다. 그녀가 부표위에서 배를 깔고 엎드렸을 때도 나는 그냥 물속에 있었대. 그녀는 나에게로 몸을 돌렸대. 머리칼이 얼굴에 흩뜨려진 채 웃고 있었대. 나는 그녀의 곁으로 기어올랐대. 왜 그런지 그냥 좋았고 기롱을 하는 것처럼 나는 머리를 뒤로 조쳐 그 여자의 배 위에 올려놓았대.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에 나는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대. 온 하늘이 나의 눈 속에 담겨진 듯 보였고 푸른 하늘은 황금빛이 감돌고 있었대. 목덜미에서 나는 마리의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대. 우리는 어렴풋이 잠이 들어 있었대. 태양이 너무 뜨거워지자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나도 뒤를 따랐다. 나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서 발로 허리를 감싸고 함께 헤엄을 쳤다. 마리는 줄곧 웃고 있었다. 물가로 나와 우리들이 몸을 말리고 있는 동안 그녀는 나에게 말하였다. 당신보다도 내가 더 검은데요. 나는 저녁에 영화 구경을 가고 싶지 않느냐고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웃으면서 페르낭들이 주연한 영화를 보고 싶다고 했다. 우리들이 옷을 다 입었을 때 내가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을 보고 마리는 매우 놀란한 표정을 짓더니 상사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대답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알고 싶어하기에 나는 어제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당황하는 것 같았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할까 하였으나 그런 소리를 사장 사람에게도 한 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는 그만두기로 했대. 그런 말을 해보았자 무의미한 일이었대. 어차피 말이란 좀 꼬이게 마련이다. 저녁에 마리는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렸대. 영화는 때때로 우습고 너무나 싱거웠대. 마리는 다리를 내 다리에 기대고 있었대. 나는 그녀의 첫 가슴을 어루만췄대. 영화가 끝날 무렵 키스를 한다는 것이 잘 되지 않았대. 영화관을 나와 마리는 내 집으로 왔대. 내가 눈을 떴을 때 마리는 가버리고 없었대. 그녀는 친척 아주머니한테 가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대. 그날이 일요일이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기분이 언짢 났대. 그래서 나는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마리가 베개에 남긴 머리칼의 소금기 냄새를 맡으며 10시까지 자버렸대. 그리고는 침대에 누운 채 12시까지 담배를 피웠대. 나는 연어때처럼 셀레스틴의 레스토랑에 가서 조반을 먹고 싶지 않았대. 왜냐하면 레스토랑 사람들이 던질 여러가지 질문에 대꾸하기가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달걀을 붙여서는 빵도 없이 접시에다 입을 대고 먹었대. 빵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사러 내려가기가 싫었기 때문이다. 조반을 먹은 후 할 일 없이 집안을 서성거렸대. 어머니가 있었을 때는 알맞은 아파트였대.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너무 넓어 식당의 테이블을 내 방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대. 나는 이 방에 약간 찌그러진 의자들과 유리가 누룩해 된 옷장과 화장대와 그리고 구리 침대만 사용하며 그 사이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그 외에는 모두 버려둔 채로 있다. 조금 뒤에는 심심하여 나는 예신문을 한 장 들고 읽었다. 크루셀 향염 광고를 오려 재미있는 기사들을 모아두는 노트에다 그것을 붙였대. 나는 다시 손을 씻고 나중에는 발코니에 나가 앉았대. 내 방은 교회의 한길로 향하고 있대. 오후의 날씨는 화창하였대. 그러나 보도는 눅진하고 행인들은 뜨음하고 걸음들도 빨랐. 먼저 산책하는 가족들이 지나갔다. 바지가 무릎 밑까지 내려덮인 해군복을 입고 불기가 센 옷 속에서 불편해 보이는 두 소년. 다음에는 커다란 리본을 달고 칠피 구두를 신은 소녀. 그 뒤로 자숫빛 옷을 입은 뚱뚱한 어머니와 키가 호리호리한 사나이로 얼굴만은 나도 알고 있는 그의 아버지가 따랐대. 그는 나비 모양의 끈이 달린 밀치모자를 쓰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대. 그의 아내와 함께 그를 보았을 때 나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왜 그를 보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었다. 조금 뒤에 교회의 젊은이들이 지나갔다. 모두들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붉은 넥타이에 허리를 졸은 윗돌이 술을 놓은 포켓 코가 네모진 구두 그러한 차림 이었대. 나는 그들이 시내로 영화 구경을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일찌감치 길을 떠나 소리 높이 웃으면서 전차를 타러 서둘러 가고 있는 것이었대. 그들이 지나고 나서 길에는 점점 행인이 줄어들었대. 아마 어디선가 구경이 시작된 모양이었다. 이제 길에는 가게를 보낸 주인들과 고양이들이 있을 뿐이었대.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위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으나 윤택이 없었대. 맞은편 인도 위에 담배가게 주인이 의자를 내어다가 문앞에 놓고 등받이 위에 두 팔을 꿰고 거꾸로 타고 앉았대. 조금 전에는 터질듯이 가득 찼던 전차들도 지금은 거의 있었대. 조그만 카페 피레로 에스는 보이가 담배가게 주인 옆에서 텅 빈 방을 쓸고 있었대. 하기야 일요일이니까. 나도 의자를 돌려서 담배가게 주인처럼 놓았다. 그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되었던 까닭이다. 나는 담배를 두 대 피우고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가 초콜릿을 한 조각 가지고 창앞으로 돌아와서 먹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져서 한 차례 소나기라도 오려는 그 시련이 생각했대. 그러나 하늘은 차차 밝아졌다. 그래도 거리는 지나가며 길 위에 비를 약속하는 듯한 빛을 남겨놓아 구름이 어스름하였대. 나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대. 다섯시의 전차들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달려왔대. 야외 경기장으로 벌판과 난간에까지 매달린 구경꾼들을 싣고 오는 것이었다. 그 다음 전차는 운동선수들을 싣고 왔는데 손에 든 보스턴 백으로 그들이 운동선수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그들의 클럽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몇몇 사람은 나에게 손짓을 하였다. 그중의 한 사람은 우리가 이겼어 하고 나에게 소리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나는 머리를 끄덕여 그렇다는 표시를 했다. 그때부터 버스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해는 조금 더 기울어졌다. 지붕 위로 하늘은 불그스름하게 되고 저녁이 시작되자 시가 지난 활기를 띄었다. 행인들은 점점 늘어갔다. 사람들 속에 섞인 그 점잖은 영감이 눈에 띄었다. 어린애들은 울거나 손목을 잡혀 끌려오고 있었다. 뒤이어 동네의 영화관으로부터 구경꾼들이 쏟아져 나왔다. 구경꾼들 가운데 젊은이들은 연어때보다 경직된 몸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들이 활극 영화를 구경하고 나오는 것이로구나 생각했대. 시내 영화관으로부터 돌아오는 사람들은 조금 뒤에 오기 시작했대. 그들은 아까보다 좀 신중해 보였다. 아직도 웃고는 있었으나 그것은 이따금 그랬을 뿐 피곤하여 무슨 생각에 삼겨있는 듯 했대. 그들은 맞은편 거리에서 서슴 그렸대. 동네의 젊은 계집애들이 서로 팔을 끼고 그러고 있었대. 젊은이들이 그녀들과 마주 지나치며 희롱을 하자 여자들은 고개를 돌리고 웃는 것이었대. 그중 내가 아는 몇몇 여자들은 나에게 손짓을 하였대. 그때 가로등이 갑자기 켜지며 어둠 속에 떠오르던 첫 별들을 희미하게 하였대. 그처럼 사람들과 빛깔이 바뀌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자니 나는 눈이 피곤해짐을 느꼈다. 가로등은 눅진한 아스팔트를 비추고 존사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번쩍 거리는 머리칼, 미소를 머금은 얼굴, 혹은 팔목시계 위에 불빛을 던지는 것이었대. 얼마 후에 존사들의 간격은 점점 멀어지고 밤이 점점 깊어감에 따라 거리에는 차츰 인기척이 없어져 마침내 다시 쓸쓸해진 길을 고양이가 천천히 건너가고 있었대. 그때서야 나는 저녁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대. 오랫동안 의자 등받이에 턱을 괴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좀 뻣뻣했대. 나는 빵과 젤리를 사가지고 올라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었대. 다시 창앞으로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려 하였으나 바람이 차가워 조금 싸늘하였대. 나는 창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거울 속으로 알코올 램프와 빵조각이 놓여있는 테이블의 한 끝이 비춰지는 것을 보았대. 그때 나에게는 일요일이 또 하루 지나갔고 어머니의 장례식도 이젠 끝났고 내일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겠고 그러니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3. 나는 오늘 회사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 사장은 친절하였다. 그는 나에게 너무 피곤하지 않은가 물었고 어머니의 연세를 알고 싶어 하였다. 나는 틀리게 대답하지 않으려고 한 60쯤 되었다고 말했다.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었으나 사장은 한시름 들었다는 듯한 그리고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눈치였다. 나의 책상 위에는 소나 증권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었대. 일일이 읽어보지 않으면 안 되었대.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을 나오기 전에 나는 손을 씻었대. 종호가 되어 손 씻는 시간을 나는 좋아한다. 저녁때에는 수건이 젖어있어 좀 재미가 적다. 온종일 한 수건을 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느 날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장에게 한 일이 있었다. 사장의 대답은 그도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건 사소한 문제라는 것이다. 나는 조금 늦어서 12시 반에 운송과에 근무하고 있는 엠마니오엘과 함께 회사를 나왔다. 회사는 바다를 향하고 있어 우리들은 잠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화물순들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화물 자동차 한 대가 쇠사슬 소리와 엔진 소리를 요란스럽게 내며 달려왔다. 엠마니오엘이 나에게 말했다. 집어 탈까? 그래서 나도 다른 박질 치기 시작했다. 자동차가 우리들을 지나쳐버리자 우리는 뒤를 따라 달려갔다. 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만 기중기며 또 다른 기계들 수평선 위에서 춤추는 돛대 옆을 지나치는 선체들 가운데서 그저 막 달리는 육체의 진동을 느낄 뿐이었다. 내가 먼저 발을 붙이고 매달려가며 뛰어올랬대. 그리고는 엠마니오엘이 기어올라 안는 것을 거들어 주었대. 우리들은 숨이 차서 허겁거렸대. 자동차는 부두의 고르지 못한 아스팔트 위로 먼지가 자욱한 햇빛 속을 흔들거리며 달리는 것이었대. 엠마니오엘은 허리가 휘어지도록 웃고 있었대. 우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실레스틴의 레스토랑에 이르렀대. 언제나 변함없이 흰 수염을 기른 셀레스토는 툭 붉어진 배에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대. 그는 나에게 많이 상심하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배가 고프다고 말했대. 나는 얼른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탓으로 얼핏 잠이 들었대. 잠에서 깨어나니 담배를 피우고 싶었대.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 전차를 타러 뛰어 갔대. 오후에 나는 줄곧 일을 하였대. 회사 안은 몹시 더웠대. 저녁에 퇴근을 해서 부둣가를 따라 천천히 그러면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유쾌 하기까지 했다. 하늘은 푸르고 마음은 즐거웠대. 그러다가 나는 삶은 감자 요리를 준비하려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컴컴한 계단을 올라가다가 나와 같은 층에서는 살라마노 영감을 만났대. 영감은 그의 개를 데리고 있었다. 8년 전부터 영감과 개는 늘 함께 있다. 그 개는 내가 알기에는 보짐이라는 피부병을 알아서 털은 거의 다 빠지고 드러난 피부는 벌겋게 헐어있다. 그 개와 함께 단둘이 조그만 방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탓으로 살라마노 영감은 개의 모습을 담고 말았다. 그 얼굴에는 붉어슬름한 딱지가 있고 털도 누룩고 얼기설기 하다. 개가 목을 빼고 코끝을 앞으로 내밀면 꼭 주인이 허리를 굽힌 자세와 같다. 그들은 아무래도 동일한 족속 같은데 서로 미워하는 것이다. 하루에 두 번씩 열한시와 여섯시에 영감은 그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 8년 전부터 그들은 한 번도 길을 바꾸어 본 적이 없다. 언제나 리용 거리에서 그들을 볼 수 있는데 개가 늙은 이를 끌고 가다가는 기어코 살라마노 영감의 발부리가 땅에 부딪혀 버리고 만다. 그러면 영감은 개를 데리고 욕지거리를 하는 것이다. 개는 무서워서 슬슬 기며 끌려간다. 이번에는 영감이 개를 끌고 갈 차례이다. 개가 맞은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다시금 앞서서 주인을 끌고 그러면 또 매를 맞고 욕을 먹는다. 그때는 둘이 다 멈춰서서 개는 공포에 떨며 주인은 화가 나서 노려본다. 매일처럼 그 모양이다. 개가 오줌을 누고 싶어 할 때면 영감은 시간을 주지 않고 끌어당겨 개는 오줌방울을 쭐끔 쭐끔 흘리면서 따라간다. 개가 방 안에서 오줌을 싸면 또 매를 맞는다. 그러면서 8년이나 된 것이다. 셀레스트는 늘 하는 말이 가엾다고 하지만 사실인 즉 아무도 영문을 모른다. 내가 계단에서 그를 만났을 때 살라만 오는 개에게 욕지거리를 퍼붓고 있었다. 빌어먹을 망할 자식 살라만 오는 야단을 치고 개는 끙끙거리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인사를 하였으나 영감은 그냥 욕지거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이 없었다. 영감은 다만 욕지거리를 계속할 뿐이었다. 피르묵을 망할 자식 그는 개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는데 목걸이 속의 무엇인가가 고쳐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높여 말해보았다. 그때야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북받치는 역정을 억지로 삼켜버리듯이 대꾸하였다. 아직도 안가고 있어. 그리고는 개를 잡아 끌고 가버렸다. 개는 내발 걸음으로 끌려가며 낑낑대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나와 같은 청계에서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들어왔다. 동네 예수는 그가 여자들을 뜯어먹고 산다고 한다. 그러나 그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는 창고 감독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다. 대체로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가끔 그는 나에게 말도 걸고 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주는 탓으로 내 방에 잠시 들어오는 일도 있다. 그 이야기를 나는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와 말을 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 이름은 레이몽 생테스라고 한다. 저기 키가 작은데 어깨는 바라지고 코는 마치 권투선수의 그것 같다. 옷차림은 언제나 말쑥하다. 그도 역시 살라마노의 이야기를 하였다. 참 가엾기 짝이 없어요. 그 꼴을 보면 진저리가 나지 않느냐고 묻기에 나는 뭐 그렇지도 않다고 대답했다. 우리들이 계단을 다 올라와서 막 헤어지려 할 때 그는 나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소시지와 술이 있는데 같이 좀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는 끼니를 준비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 승낙하고 따라갔다. 그에게도 역시 방은 하나밖에 없고 창문 없는 부엌이 달려있을 뿐이었다. 그의 침대 위에는 불그스름한 석회로 만든 천사상과 운동선수들의 사진과 여자의 나체 사진이 두 손어상 걸려있대. 방 안은 지저분하고 침대는 어지러져 있었대. 그는 먼저 석유램프를 켠 다음 호주머니에서 몹시 낡은 붕대 하나를 꺼내어 오른손을 싸매었대. 손을 다쳤느냐고 물었더니 어떤 녀석이 시비를 걸어 그 녀석과 싸움을 하였다는 것이었대. 그건 말입니다. 메르소 선생. 하고 그는 나에게 말했대. 내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성미가 급해서입니다. 그 녀석이 나에게 사나이라면 전차에서 내려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말했지요. 녀석은 나들어 사나이답지 못하다고 비웃었어요. 그래 나는 내려가서 말했어요. 듣기 싫어. 잔소리 마라. 그렇지 않으면 본때를 보여줄 테니. 그랬더니 아 글쎄 본때는 무슨 본때야 하고 녀석이 대꾸를 하더군요. 그래서 한 대 갈겼지요. 그랬더니 나가 자빠지길래 일으켜 주려니까 녀석은 땅에 넘어져서 발길질을 하더군요. 그래서 무릎다짐을 한 번하고 두어번 쐐기질을 했지요. 녀석의 얼굴은 피투성이였어요. 나는 그 녀석에게 이만큼 혼났으면 됐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하면서 생태스는 붕대를 감고 있었대. 나는 침대 위에 앉았대. 그는 다시 말을 이었대. 그러니까 내가 싸움을 건 게 아니었어요. 그 녀석이 겁없이 굴다가 그랬던 겁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마침 나에게 그 사건에 관하여 청구를 청하고 싶다면서 나는 사나이 다워서 세상 물정을 잘 알 터이니 자기를 도와줄 수 있으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는 나의 친구가 되겠다는 것이었대.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나에게 자기와 친구가 되고 싶으냐고 물었다. 그래서 괜찮다고 내가 말했더니 그는 만족해하는 눈치를 보였다. 그는 소시지를 꺼내서 화덕에다 굽고 컵, 접시, 스푼, 그리고 술 두 병을 가져왔다. 그 모든 동작을 하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들은 자리를 잡고 앉았대. 그는 먹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대. 처음에는 약간 망설이는 말투였대. 어떤 여자를 알게 됐는데 이를테면 나의 정부였지요. 그와 싸움을 한 사나이는 그 여자의 오빠라는 것이었대. 여자의 삶을 그가 대주었다는 말도 있었대.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나 그는 곧이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있지만 양심에 그리킬 것은 조금도 없으며 자기는 창고 감독이라는 것이었대. 그런데 말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대. 내가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자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다는 것이대. 그는 손수 여자의 방세를 치러주고 식사비를 하루에 20프랑씩 주고 있었대. 방세가 300프랑 식비가 600프랑 이따금 양말도 사주고 그래서 한 1000프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일도 하지 않고 내게 한다는 말이 그것으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을 뿐이어서 내가 대주는 것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반낮을 만이라도 일을 하지 않지 그러면 내 짐도 퍽 떨어지겠는데 이달에 소용될 것은 모두 사주었고 하루에 20프랑씩 용돈도 주고 방세도 치러주어서 당신은 오후에 친구들과 커피도 마실 수 있지 않소. 당신 친구들에게 커피와 설탕을 대습하는 건 당신이지만 돈은 내가 내오. 난 당신에게 잘해주었는데 당신은 내게 대해서 그렇지 못하단 말이야. 그래도 그 여자는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 이상 생활할 수가 없느라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끝에 내가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여자의 핸드백 속에서 복권 한 장을 발견하였다. 여자는 그것을 어떻게 샀는지 설명하지 못하였단 이야기를 하였다. 조금 뒤에는 여자 방에서 전당포 쪽지를 한 장 발견했고 그걸 보면 팔찌 두 개를 잡힌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그는 그 팔찌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속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때려주었지요. 그랬더니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가 바라는 것은 그저 즐기는 것 뿐이었어요. 아시겠어요? 메르소 선생? 나는 그 여자에게 내가 내게서 받은 행복을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야. 조금 조금 있으면 지난 날의 행복을 알게 될 테니 두고 봐 하고 말해 주었지요. 그는 멍이 들도록 여자를 때렸대. 그전에는 여자를 때리는 일이란 없었다는 것이었대. 손짓음을 하는 일은 있지도 않았지만 말하자면 다정스럽게 툭툭 건드리는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르곤 했었지요. 나는 문을 닫아버리고 결국은 늘 마찬가지로 끝나곤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엔 본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그 여사에게 벌을 좀 더 주어야겠어요. 그러더니 그는 그것 때문에 나의 충고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대. 그리고는 그 얼음을 뿜는 램프의 심지를 조절하려고 일어섰대. 나는 줄곧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대. 술을 거의 한 병이나 마셨기 때문에 관자놀이가 몹시 달아올랐대. 내 담배가 떨어져서 나는 레이몽의 담배를 피우고 있었대. 마지막 전차들이 지나가며 지금은 아득하게 들리는 교회의 소리를 실어가고 있었대. 레이몽은 이야기를 계속했대. 난처한 일은 나는 아직도 그 여자와의 정분에 약간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혼은 내주어야겠다고 말하였다. 먼저 그는 계집을 호텔로 데려다 놓고 성경을 불러다가 스캔들을 일으켜 계집을 풍기물란 리스트에 오르게 할 생각을 하였었다. 그 다음 그 다음에는 그의 친구인 남봉 군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그들은 그리 신통한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하였다. 사실 레이몽이 나에게 말한 것처럼 남봉 군이란 위인들이 그런 것 하나쯤 몰랐어야 말이 아니었다. 레이몽이 그렇게 말했더니 그들은 여자의 얼굴을 마구 찢어버리면 어떠냐 하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먼저 나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물어보기 손에 그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하였다. 나는 별로 생각하는 바도 없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대답했다. 그가 속고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기에 생각을 해보니 과연 속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혼을 내주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나로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나는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여자를 혼내주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또 술을 마셨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 여자를 발길로 차버리는 뜻의 그러나 동시에 여자의 유격을 도발시킬 만한 사연을 썼고 쓴 편지를 보내겠다는 것이었대. 그러면 그 여자가 돌아오게 될 테니까 그때는 여자와 함께 잠자리에 들고는 바로 끝나갈 무렵에 여자의 얼굴에다 침을 뱉어주고는 밖으로 내쫓아 버린다는 것이었대. 그런데 레이몽은 말하기를 사기는 적절한 편지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편지를 쓰는 일은 나에게 부탁할까 하고 생각한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즉시로 그는 나에게 그 편지를 쓰는 것이 귀찮으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술을 한잔 마시고 일어서서 접시들과 먹다 남은 소시지를 옆으로 밀어놓았대. 그러더니 탁자의 고무바지 피륙을 정성스럽게 닦았대. 그리고는 나이트 테이블 서랍에서 원고지 한잔과 노란 봉투와 붉은 나무 철필과 보랏빛 잉크가 든 네모진 병을 꺼냈대. 여자의 이름을 들어보니 무어인 출신이었대. 나는 편지를 썼대. 되는대로 쓰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레이몽의 마음에 들도록 힘썼대. 왜냐하면 나는 레이몽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큰소리로 그것을 읽었대. 레이몽은 담배를 피우며 머리를 끄덕 끄리며 듣고 있더니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청하였대. 그는 매우 흡족해 하며 말했대. 자네가 세상 물정에 박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 처음엔 그가 나에게 자네라고 말한 것을 모심히 듣고 있었으나 자네는 이제 내 친구야 하고 그가 말하였을 때에야 나는 비로소 그 말에 당황하였다. 그는 거듭 그렇게 말하였고 나는 그야 그렇지 하고 대답하였다. 나로서는 나로서는 그의 친구라고 해도 무방한 일이었고 그는 정말로 나와 친구가 되고 싶은 모양이었대. 그는 편지를 봉하고 우리는 남은 술을 마저 마셨대. 그리고는 잠시 서로 말도 없이 담배를 피웠다. 밖은 죽은 듯이 고요하며 슬며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까지 들렸대. 너무 늦었군 하고 나는 말하였다. 그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떤 의미로서는 그렇다고도 할 수 있었다. 나는 졸음이 왔었지만 일어서기가 거북하였다. 내가 피곤해 보였던지 레이몽은 나에게 너무 상심해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는 나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와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한 번은 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하였다. 내 의견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일어섰다. 레이몽은 나의 손을 굽게 움켜서 잡고 사나이 길이는 언제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대. 그의 방을 나서자 나는 문을 닫고 어둠 속의 층계참 위에서 잠시 서 있었대. 집안은 고요했고 계단 밑에서 으슥하고 습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대. 귀 밑의 맥박이 뛰는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냥 우두컨이 서있었다. 살라마노 연간 방에서 강아지가 나지기 낑낑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4. 한 수일 동안 줄곧 많은 일을 하였다. 레이몽이 와서 그 편지를 보내노라고 말하였대. 엠마 뉴엘과 함께 영화 구경을 두 번 갔었대. 엠마 뉴엘은 스크린 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가끔 있었대. 그러면 설명을 해 줘야 하는 것이대. 어제는 토요일이라 약속대로 마리가 찾아왔대. 나는 몹시 성욕을 느꼈대. 마리가 붉고 흰 무늬의 화사한 옷을 입고 가죽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이다. 탄력이 있어 보이는 적가슴이 완연히 드러나 보이고 햇살에 그을린 피부가 얼굴을 꽃처럼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대. 우리는 곧 버스를 타고 알제에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양옆에는 바위가 솟아있고 기슬개는 갈대가 우거진 바닷가로 나갔다. 4시의 태양은 그다지 덥지는 않았으나 물은 따뜻했고 게으른 듯한 물결이 길게 퍼져 나직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마리가 놀이를 하나 가르쳐 주었다. 헤엄을 치면 물결 등성이에서 물을 들이마시고 입속에 거품을 가득 채운 다음 번듯이 누워 하늘을 향해 그것을 내뿜는 것이다. 그러면 물거품 레이스가 되어서 공중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미지근한 보슬비처럼 얼굴 위로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었대. 그러나 잠시 후에는 입안이 짜서 얼얼하였다. 그러자 물속에서 마리가 다가와 나에게로 안겼다. 마리는 자기의 입술을 나의 입술에 갖다댔다. 그녀의 혀 끝이 나의 입술에 산뜻하게 닿았다. 잠시 동안 우리는 물결 속을 뒹굴었다. 바닷가로 나와서 옷을 갈아입을 때 마리는 빛나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키스를 해주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는 급히 버스를 잡아타고 돌아왔다.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곧 침대 속으로 뛰어들었대. 나는 창문을 열어두었대. 여름밤이 우리들의 검게 그으른 육체 위로 흘려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참으로 유쾌하였대. 오늘 아침 마리가 같이 있게 되어 나는 점심을 함께 먹자고 말해놓고 고기를 사러 내려갔었대. 돌아오니 레이몽의 방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대. 조금 뒤에는 살라마노 영감이 개를 꾸짖는 소리가 들렸대. 나무 계단 위에서 구두창 소리와 개 발톱 소리가 나더니 피러먹을 망할 자식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대. 그들은 길가로 나가버렸대. 영감의 이야기를 마리에게 해주었더니 마리는 웃었대. 마리는 내 파자마를 입고 소매를 그대올리고 있었대. 그녀가 웃었을 때 나는 또 성욕을 느꼈대. 얼마 후에 마리는 나에게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대. 그런 것은 쓸데없는 말이지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나는 대답했다. 마리는 슬픈 빛을 보였다. 그러나 점심을 준비하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허리가 끊어지게 웃기에 나는 또 키스를 해주었다. 바로 그때 레이몽의 방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 먼저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더니 레이몽이 소리쳤다. 인연이 나를 골려 먹으려고 하다니 나를 골려 먹어 골려 먹으려는 맛이 어떤가 보여주지. 툭닥 끓이며 무슨 소리가 나고 곧 여자가 비명을 질렀는데 너무도 비참한 소리여서 승계첨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리와 나도 복도로 나갔다. 여자는 그냥 소리를 지르고 레이몽은 그냥 때리는 것이었다. 마리는 사태가 험악하다고 말했으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순경을 불러오라고 하였지만 나는 순경이 싫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청에 사는 납땜장애와 함께 순경한 사람이 들어왔대. 순경이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대답도 없었대. 더 크게 두드리고 난 후에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레이몽이 문을 열었대. 그는 입에 담배를 문 채 유순한 태도를 보였대. 계집이 문으로 달려나와 순경에게 레이몽이 때렸다고 말하였다. 이름이 뭐야? 하고 순경이 물었대. 레이몽이 대답을 하자. 말을 할 땐 담배를 입에서 좀 떼시오 하고 순경이 말했대. 레이몽은 망설이며 나를 쳐다보더니 담배를 입에 물고 그대로 있었대. 그러자 순경은 레이몽의 얼굴에 두꺼운 손바닥으로 힘껏 따귀를 올려붙였대. 레이몽은 안색이 변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그러더니 공손한 목소리로 꽁초를 주어도 좋으냐고 물었대. 순경은 그러라고 하며 덧붙여 말했대. 다음부터는 순경이 웃음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도록 해. 그동안 계집은 줄곧 울며 몇 번이나 말하였대. 날 때렸어요. 기둥소박 놀러시나 하는 망나니 순경 나리 하고 이번에는 레이몽이 물었대. 남자에게 망나니라는 말을 해도 좋다는 게 법률에 있습니까? 순경은 잔소리 말아 하고 호통을 쳤대. 그러나 레이몽은 계집에게 고개를 돌리고는 가만히 있어 이년아 다시 만나지 않을 줄 아느냐 하고 말했대. 순경은 레이몽에게 잔소리를 그치라고 한 다음 여자는 돌아갈 것이며 레이몽은 방으로 들어가서 경찰의 소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대. 그는 덧붙여서 레이몽에게 그렇게 몸이 떨리도록 술을 마셨으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대. 그 말을 듣자 레이몽은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대. 나리님 나는 취하지 않았소이다. 그저 나리 앞에 서 있으니 떨릴뿐이요. 별 도리가 있습니까? 그가 문을 닫아버리자 구경꾼들도 모두 가버렸다. 마리와 나는 점심 준비를 끝마쳤으나 그녀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기에 내가 혼자서 거의 다 먹었다. 마리는 한시에 가버리고 나는 조금 잠을 잤다. 3시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레이몽이 들어왔다. 나는 누워있었다. 레이몽은 내 침대가에 와서 앉았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그 일이 어찌 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말하기를 계획대로 했었는데 계집이 따귀를 붙이기에 계집을 때려준 것이라고 하였다. 그 뒤의 일은 내가 목격한 그대로였다. 나는 그에게 이제는 계집이 혼이 났을 테니 만족하느냐고 했더니 그의 의견도 역시 그렇다는 것이었대. 그리고 그는 제 아무리 순경이 뭐라고 해보았댔자 계집이 당한 꼴에는 변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또 덧붙여서 자기는 순경들의 심리를 알고 있으므로 그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대. 그리고는 순경이 따귀를 붙일 때 그가 엉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었다고 대답하고 도대체 순경이란 것을 나는 싫어한다고 말했다. 레이몽은 매우 만족한 눈치였다. 함께 나가지 않겠느냐고 하기에 나는 일어서서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내가 그의 증인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래도 좋았으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레이몽에 의하면 계집이 그에게 버릇없이 구렸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증인이 되기를 승낙하였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레이몽이 권하여 브랜디를 마셨다. 그리고는 그가 하자는 대로 당구를 쳤다. 내가 막판에 아슬아슬하게 지고 말았다. 그 다음에는 색시집을 가자는 것이었지만 나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까닭에 싫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레이몽은 계집을 징계할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나에게는 그가 매우 다중스럽게 대해주는 것 같았고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 멀리 서보니 문관에서 살라모노 영감이 흥분한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의 곁에 다다르고 보니 그는 개를 데리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리저리 사방을 둘러보더니 두서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컴컴한 복도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다시 그 충혈된 눈을 두리벙거려 길가를 훑어보는 것이었다. 레이몽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빌어먹을 망할 자식 하고 씩씩 거리는 것이 어렴풋이 들렀다. 개가 어디에 있느냐고 내가 물으니 도망가 버렸다고 불쑥 대답을 했대. 그러더니 갑자기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대. 오늘도 연병장에 데리고 갔었죠. 노즘들 근처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탈주왕이란 간판이 붙은 것을 보려고 잠시 멈춰 섰다 가려니까 아 그놈이 없어졌지 뭡니까 미리 좀 작은 목걸이를 사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 빌어먹을 녀석이 그렇게 도망쳐 버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레이몽은 아마 개가 길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니까 조금 이따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주인을 찾아오기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나 걸어다닌 개가 있었다는 예까지 들어 설명을 해주었지만 영감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잡혀버리고 말 것이요. 누가 그걸 갖다 길러라도 준다면 또 몰라도 그럴 수는 없을 걸. 그렇게 상처투성 이니까 어디 좋아할 사람이 있으려고 순경에게 잡히고 말 겁니다. 틀림없어요. 나는 그에게 경찰서에 개우리로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세금을 약간 내면 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대. 영감은 세금의 액수가 맞냐고 물었으나 나는 그것을 모른다고 하였대. 갑자기 영감은 성을 내며 욕설을 퍼부었대. 그 빌어먹을 여섯 때문에 돈을 내다니 아 죽어버리라지. 레이몽은 웃으며 집으로 들었었다. 나도 그의 뒤를 따랐고 우리는 2층 증계참 위에서 헤어졌다. 조금 뒤에 영감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내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주니 그는 잠시 문간에 서있다가 말하는 것이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세요. 나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하였으나 그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구두껏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흠집투성이 손은 떨리고 있었대. 고개를 숙인 채 그는 나에게 물었대. 개를 빼앗진 않겠지요 메르소 선생 돌려줄 테지요 그렇지 않으면 난 어떻게 되겠어요 개의 우리는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사흘 동안 개를 메어두는데 사흘이 지나면 처분해 버린다고 나는 말하였대.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대. 그리고는 말했대. 안녕히 계세요. 문을 닫는 소리가 나더니 영감이 자기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대. 그의 침대가 삐걱거렸대. 그리고는 담벼락을 거쳐서 조그맣게 들려오는 괴상한 소리에 나는 그가 울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왜 그때 어머니 생각을 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에는 일찌감치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아 나는 저녁을 먹지 않고 자버렸던 것이다. 오 레이몽에게서 회사로 전화가 왔다. 그의 친구 중의 한 사람이 그 친구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다. 알제 근처의 조그만 별장으로 와서 일요일 하루를 지내도록 나를 초대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러고 싶지만 여자친구와 만날 약속이 있다고 대답 하였다. 레이몽은 곧 그 여자친구와 함께 오라는 것이었다. 그 친구의 부인은 남자들 폐의 가운데 여자라고는 자기 혼자뿐이기 때문에 매우 좋아할 것이라고 하였다. 외부에서 우리들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사상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으므로 곧 수화기를 놓으려고 했는데 레이몽은 조금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 초대의 이야기는 저녁에라도 전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싶다고 하였다. 그는 하루종일 지난달 정부의 오빠도 한몫 낀 아라비아 사람들의 한패로부터 뒤를 밟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 저녁 퇴근하는 길에 집 근처에서 그놈들을 보고든 내게 좀 알려주게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 하였다. 조금 후에 사장이 나를 불렀다. 전화를 좀 삼가고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말이려니 생각하고 동시에 불쾌한 생각이 들었대. 그런데 그와는 전혀 뜻밖의 이야기였대. 아직은 막연하지만 어떤 계획에 대해서 나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말이었대. 그는 다만 그 문제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었대. 파리에다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직접 큰 회사들과의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갈 생각은 없느냐고 나의 어향을 다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파리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1년에 얼마 동안은 여행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넨 젊으니까 그런 생활이 자네 마음에 들 것이네. 나는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 이러나 저러나 내게는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사장은 생활이 변하는데 흥미를 느끼지 않느냐고 묻기에 사람이란 생활을 바꿀 수는 결코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어떤 생활이든지 다 그게 그렇고 나는 또 이곳에서의 생활을 조금 더 불편하게 생각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좋아하지 않는 눈치를 보이며 하는 말이 내가 대답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안전이고 나에게는 야심이 없어 사업에 큰 지장이라는 것이었대. 나는 사장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는 않았으나 나의 생활을 바꿔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을 하려고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곰곰 생각해 보았다. 나는 불행하진 않았다. 학생 때에는 그런 종류의 야심도 많이 있었지만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때 그러한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나는 곧 깨달았던 것이다. 저녁에 마리가 찾아와서 자기와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건 아무래도 좋지만 마리가 원한다면 결혼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녀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어떤지 알고 싶어 하였다. 나는 이미 한 번 말했던 것처럼 그건 아무 뜻도 없는 말이지만 아마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대답 말했다. 그렇다면 왜 나 결혼을 하지요? 하고 마리는 말했다. 나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지만 마리가 정 원한다면 결혼해도 좋다고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결혼을 요구한 것은 그녀 이고 나는 승낙을 하였을 뿐이다. 그때 마리는 결혼이란 건 중대한 일이에요 라고 나무라는 투로 말했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 했대. 그녀는 잠시 말없이 나를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대. 자기와 같은 관계로 맺어진 다른 여자들로부터 청혼이 있었어도 승낙을 하였을 것인가. 다만 그것만을 그녀는 알고 싶어 하였대. 나는 물론이라고 대답 했대. 그러자 마리는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떤지를 생각해보는 듯 하였으나 나는 그 줌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얼마간 또 묵묵히 있다가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이상스러운 사람이었어. 아마 그 때문에 자기는 나를 사랑할 테지만 바로 그 같은 이유로서 내가 싫어질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더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노라니까 마리는 웃으면서 나의 팔을 붙들고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언제든지 그녀가 원하면 곧 결혼을 하자고 대답했다. 그리고 사상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해 주니 마리는 파리를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잠시 파리에서 살아본 일이 있다고 말했더니 어떠냐고 물었대. 지저분한 비둘기들이 보이지만 안뜰은 어둡고 사람들은 모두 피부가 희지.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큰 길을 택하여 거리를 거닐 이렸대. 여자들이 아름다웠대. 나는 마리에게 그렇게 생각지 않느냐고 물었대. 마리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나서 나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대. 얼마 동안 우리는 아무 말이 없었대. 그래도 나는 그녀가 나와 함께 있어 주었으면 싶어 셀레스토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먹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대. 마리는 그러고 싶지만 볼일이 있다는 것이었대. 그때 우리는 나무집 근처에 일어렀기에 나는 잘가라고 인사말을 하였대.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대. 내가 무슨 볼일이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을 알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을 뿐이었는데 마리는 그것을 서운해 하는 눈치였다. 그리고는 나의 어색한 표정을 보고 다시 웃더니 불숙 앞으로 다가오며 입술을 나에게로 내밀었다. 나는 셀레스토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막 먹기 시작하려니까 키가 작은 이상스러운 여자가 들어와서 나의 테이블에 앉아도 좋으냐고 물었대. 물론 앉아도 좋다고 나는 말했대. 몸짓은 앙증스럽고 능금같은 얼굴에 눈은 빛나고 있었대. 자켓을 벗어버리고 흥분에 들뜬 듯이 메뉴를 살펴보더니 셀레스토를 불러 곧 명확하고 빠른 목소리로 먹을 요리를 전부 주문하였대. 그리고 전체를 기다리며 핸드백을 열고 네모진 종이와 연필을 꺼내어 미리 계산을 해보고는 지갑에서 팁까지 덧붙여 정확한 금액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대. 전체가 나오자 그녀는 서둘러서 먹었대. 다음 요리를 기다리며 또 핸드백에서 푸른 연필과 일주일 동안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실려있는 잡지를 꺼내 정성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거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표시를 하였다. 잡지는 열두 페이지나 되었으므로 그녀는 식사를 하면서 끝까지 세밀하게 그 일을 계속하였다. 내가 식사를 끝마쳤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열심히 표시를 하고 있었대. 그러더니 일어나서는 그 꼭두각시 같은 몸짓으로 자켓을 입고 나가버렸대. 그다지 할 일이 없었으므로 나도 밖으로 나가 잠시 여자의 뒤를 따랐대. 그녀는 인도 가장자리를 따라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와 정확한 걸음으로 옆으로 비키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제 갈 길만 가고 있었대. 마침내 나는 여자를 시야로부터 놓쳐버려 가던 길을 되돌아왔다. 이상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얼마 후 곧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의 방문 앞에 살라만의 영감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더니 영감은 경찰서에 가보았는데도 걔가 없으니 결국 잃어버리고 만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걔 우리의 사무원들은 아마 차에 지어버렸을 거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경찰서 측에 그런 것을 모르느냐고 물으니까 매일처럼 있는 일이라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고 대답하더라는 것이었다. 나는 살라만의 영감에게 다른 개를 기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영감은 그 개와 오래 살아 정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대. 그건 그를 법한 일이었대. 나는 침대 위에 웅크리고 살라만우는 테이블 앞의 의자에 앉아 있었대. 노인은 나와 얼굴을 마주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어놓고 있었대. 낡은 소프트를 쓴 채 였다. 누른 수염 밑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씹어 삼키듯 중얼 그리는 것이었다. 그와 마주 앉아 있기는 좀 거부 했으나 그렇다고 별로 할 일도 없었고 졸음도 오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하려고 나는 그의 개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개를 기르게 된 것은 그의 아내가 죽은 뒤붓으라고 영감은 대답하였다. 그는 꽤 늦게 결혼했다. 젊었을 때에는 연극을 하고 싶어했다. 군대에 있었을 때에는 군인극 보드빌에 출연도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철도국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후회하시는 않았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적어나마 봉급을 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내와의 관계가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보아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던 편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아내가 세상을 버렸을 때 그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래서 개 한 마리를 작업장 동료에게 청하여 아주 어린 놈을 얻어왔다. 처음에는 우유를 먹여 기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개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보다 짧았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늙고 말았다. 그 놈은 성미가 나빠서 가끔 입에다 부리망을 씌우곤 했었지요. 하고 살라마노는 말했다. 그렇지만 좋은 개였어요. 혈통이 좋은 개였다고 나도 말했더니 살라마노는 만족해하는 눈치로 덧붙였다. 병에 걸리기 전에 보신 일이 없으시죠? 그 털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개가 피부병에 걸린 다음부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살라마노는 포마드를 발라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사실은 노세한 것이 탈인데 노세병은 고칠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때 내가 하품을 하자 노인은 가겠노라고 말했다. 나는 좀 더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개가 그렇게 된 것을 딱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더니 그는 살해를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개를 기여화했었다고 말하였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가엾은 자당님이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내가 매우 적적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지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빨간 어조로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동네에 쓰는 어머님을 양농원에 보낸 탓으로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며 내가 어머니를 퍽 사랑했었다는 것도 알고 있노라고 말했다.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으나 나는 그 때문에 내가 악평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나에게는 어머니를 돌볼 만한 돈이 없었으니까 양농원은 마땅한 처사로 생각되었던 것이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어머님은 내게 하실 말씀도 없어서 외롭고 적적해 하시던걸요? 하고 덧붙였더니 그가 말했다. 그러면요. 양농원이라면 친구라도 생기지요.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서 자려는 것이었다. 이제 그의 생활은 바뀌게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는 몰라했다. 그와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그는 슬그머니 나에게로 손을 내밀었다. 내 손에 그의 피부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약간 웃어보이고 방을 낮으며 말했다. 오늘 밤은 제발 개들이 지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우리집 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6. 일요일은 좀 채 잠이 깨지 않아 마리가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흔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는 일찍부터 해수욕을 하고 싶어 아침도 먹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피로해지고 머리도 조금 아팠다. 담배를 피워도 맛이 있었다. 마리는 나더러 소상집에 갔다 온 사람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며 조롱을 하였다. 마리는 흰옷을 입고 머리칼을 풀어놓았다. 예쁘다고 말하니까 그녀는 기뻐하며 웃었다. 내려오는 길에 우리는 레이몽의 방문을 두드렸다. 레이몽은 곧 내려온다고 대답했다. 길갈로 나오자 피로하였던 탓과 또 덧문을 열지 않고 있었던 탓으로 이미 퍼질대로 퍼진 햇빛에 나는 마치 딱이라도 얻어맞은 것 같았다. 마리는 기뻐서 깡총거리며 날씨가 좋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말하였다. 나는 기분이 좀 나아져서 배가 고픈 것을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를 마리에게 했더니 그녀는 우리들 두 사람의 수영복과 수급만 들어있는 헝겊 가방을 열어보였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었고 레이몽이 그의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대. 그는 푸른 바지와 소매가 짧은 흰 셔츠를 입고 있었대. 게다가 밀짚모자를 쓰고 있어 마리는 우습다고 야단이었다. 그리고 팔목은 하얀데 검은 털로 덮여있었다. 그것이 나에게 좀 흉하게 보였다. 휘파람을 불며 내려온 그는 잠옷 만족한 눈치였다. 레이몽은 나에게 안녕하신가 여보게 하고 말한 다음 마리를 마드모아젤 이라고 불렀다. 그 전날 경찰서에 함께 가 나는 그 여자가 레이몽에게 버릇없이 굴었다고 증언을 하였다. 레이몽은 견책을 받고 모면하였다. 나의 진술을 트집잡는 사람은 없었다. 문앞에서 레이몽과 상의를 한 뒤 우리는 버스를 타기로 결정하였다. 바닷가는 그다지 멀지는 않았지만 버스를 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레이몽은 그의 친구도 우리가 일찍 오는 것을 기뻐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가 막 길을 떠나려던 잠이었는데 갑자기 레이몽이 맞은편을 보라는 신용을 하였다. 한편의 아라비아 사람들이 담배 가게 앞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었다.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들이 돌이나 죽은 나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정이었다. 왼편으로부터 둘째 녀석이 그놈이라고 레이몽이 말했대. 그는 걱정스러운 눈치였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끝나버린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마리는 잘 알아들을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대. 아라비아 사람들이 레이몽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대답하였다. 마리는 곧 출발하기를 원하였다. 몸을 흔들며 서둘러야 하겠다고 말하며 곧 웃어버렸다. 우리들은 조금 떨어진 정거상으로 갔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레이몽이 나에게 알려주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우리들이 떠나온 것을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었대. 우리는 벗어에 올랐다. 레이몽은 매우 안심한 빛으로 마리에게 줄곧 농담을 하고 있었대. 마리가 마음에 든 눈치였는데 마리는 거의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이따금 웃으면서 레이몽을 쳐다볼 뿐이었대. 우리는 알제 교회에서 내렸대. 바닷가는 정류장에서 멀지 않았대. 그러나 바다를 굽어보며 내리버든 조그만 언덕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대. 언덕에는 이미 푸르른 하늘 바탕 위로 노란 돌들과 하얀 국화들이 뒤덮여 있었대. 마리는 헝급 가방을 휘둘려 꽃잎을 떨어뜨리는 장난을 하고 있었대. 우리는 푸른색과 흰 울타리가 둘러쳐진 작은 별장들이 늘어선 길을 걸어갔대. 어떤 별장들은 베란다까지 타마리스크 나무 속에 파묻히고 어떤 것들은 돌들 가운데 등그러니 서있었대. 언덕 끝에 이르기 전에 벌써 움직이지 않는 바다가 눈앞에 나타나고 멀리 맑은 물 속에 조는 듯 육중한 육지가 갑이 되어 내뿜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가벼운 모트보트 소리가 고요한 대기를 거쳐 우리들에게로 들려왔다. 저 멀리 조그만 어선 한 척이 반짝이는 바다 가운데로 움직이는 듯 정지하는 듯 가고 있었대. 마리는 창포를 몇 덜기 꺾었대. 바다로 내려가는 언덕길에서 바라보니 벌써 바닷가에는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대. 레이몽의 친구는 해변 기슭의 조그만 나무로 지은 별장에 살고 있었대. 집은 바위를 등지고 있었는데 앞쪽 밑에 버틴 기둥들은 물 속에 잠겨있었다. 레이몽이 우리를 소개하였다. 친구는 마송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어깨가 육중하고 키가 큼직한 사람으로 동그랗고 예쁘장하게 생긴 파리말씨를 쓰는 자그마한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는 곧 우리들에게 그리김없이 터놓고 사귈 것을 권하고 바로 그날 아침에 잡아온 생선요리가 있다고 말했다. 내가 그의 집이 어쩌면 그렇게도 아담하냐고 말했더니 그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휴일마다 그 별장에 와서 지낸다는 것이다. 제 아내하고도 누구든지 의족해 지낼 수 있습니다. 하고 그는 덧붙였다. 과연 그의 아내는 마리와 마주보며 웃고 있었대. 아마 그때 처음으로 나는 마리와 결혼할 것을 진심으로 생각한 듯 하였다. 마송이 수영을 하러 가자고 하였으나 그의 아내와 레이몽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대. 우리들 셋이서 바닷가로 내려가자 마리는 곧 물속으로 뛰어들었대. 마송과 나는 잠시 동안 기다렸대. 그는 천천히 말을 하였는데 말끝마다 그뿐만 아니라 하고 덧붙이는 버릇이 있었다. 실제로 그 이야기의 뜻에는 덧붙이는 것이 없을 때에도 그르는 버릇이 있었다. 마리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했대. 아주 그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력도 있고요. 이었고 나는 햇볕이 기분 좋게 전신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그것에 정신이 팔려 그의 버릇 따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대. 발밑에서는 모래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잠시 참았다가 나는 마송에게 들어가 볼까요? 하고 말한 다음 뛰어들었대. 마송은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가 발이 땅에 붙지 않게 되었어야 몸을 던졌대. 그는 개구리 헤엄을 쳤으나 매우 서툴려서 나는 그를 남겨두고 마리에게로 쫓아갔다. 물은 차가웠고 헤엄을 치니 유쾌했다. 마리와 함께 멀리 갔었는데 우리는 몸짓과 만족감에 있어 서로 일치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 우리는 몸을 물에 띄었다. 하늘로 향한 얼굴 위에서 태양은 입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말끔히 걷어주었다. 마송이 모래사정으로 나가 햇볕을 쬐려고 눕는 것이 보였다. 그와의 거리는 멀었건만 그는 큼직하게 보였다. 마리는 나와 함께 헤엄을 치고 싶어 하였다. 나는 뒤로 돌아가 마리의 허리를 붙잡고 마리가 팔을 휘둘려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발부등을 치며 도와주었다. 고요한 아침의 철석거리는 물소리가 오래 계속되는 동안 마침내 나는 지치고 말았다. 그래서 마리를 남겨두고 숨을 크게 쉬면서 규칙적으로 헤엄을 쳐서 돌아왔다. 바닷가로 나와서 나는 마송 앞에 배를 깔고 엎드려 모래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참 기분이 좋다고 하였더니 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었고 마리가 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마리가 걸어오는 것을 쳐다보았다. 소금물에 젖은 몸은 미끈거려 보였으며 무리칼을 뒤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마리와 나는 옆구리를 맞대고 누워있었는데 그녀의 체온과 뜨거운 햇볕 때문에 나는 얼핏 잠이 들었다. 마리가 나를 흔들어 깨우며 마송은 벌써 집으로 돌아갔고 이젠 점심을 먹어야겠다고 말했다. 나는 시장길을 느껴 곧 일어섰다. 그러나 마리는 아침부터 내가 한 번도 기수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나도 기수를 하고 싶었다. 물속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마리가 말하였다. 우리는 뛰어가서 곧 잔물결 속에 몸을 맡겼다. 몇 번 팔을 줘 헤엄쳐 가다가 마리는 나에게로 달라붙었다. 그녀의 다리가 나의 다리에 휘감기는 것을 느끼고 나는 그녀에게 성욕을 느꼈대. 우리들이 돌아오려니까 마송은 벌써 우리를 부르고 있었대. 배가 고프다고 말했더니 마송은 곧 내가 자기의 마음에 들었노라고 그의 아내에게 말했대. 빵은 맛있었고 나는 내 몫의 생선을 부리나 깨먹어 치웠대. 그리고는 고기와 감자프라이가 나왔다. 우리는 모두 아무 말 없이 먹었다. 마송은 자주 술을 마셨고 나에게도 줄곧 따라주었다. 커피를 가져왔을 때는 머리가 좀 무거워져 나는 담배를 많이 피웠다. 마송과 레이몽 그리고 나는 공동비용으로 팔을 따를 함께 해변에서 지낼 것을 언언하였다. 마리가 갑자기 말했다. 지금 몇인지 아세요? 10시 반이에요. 우리들은 모두 놀랐다. 그러나 마송은 너무 일찍 식사를 하였지만 배가 고플 때는 결국 식사 시간이니까 별로 이상할 것은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마리가 왜 웃었는지 나는 모른다. 아마 술을 좀 지나치게 마신 탓이었을 것이다. 그때 마송이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지 않겠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제 아내는 점심을 먹은 뒤에는 반드시 낮잠을 자는데 나는 그게 싫어요. 난 그러야 합니다. 아내는 건강에는 그것이 좋다고 늘 말하지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마리는 마송 부인을 도와 설거지를 하기 위해 남아 있겠노라고 말했다. 그러자면 남자들은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키가 작은 파리 여사는 말했다. 우리는 모두 바닷가로 내려갔다. 햇볕은 거의 수직으로 모래 위에 쏟아져 내려서 바다 위에 반사되는 그 빛은 바라보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바닷가에는 아무도 없었다. 언덕을 따라 바다 뒤로 솟은 작은 별장들 안에서는 접시며 포크, 스푼 등의 돌그럭 끓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대. 땅에 깔린 돌로부터 올라오는 그 더위 속에서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레이몬과 마송은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는 것과 한때 그들은 동거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대. 우리들은 물가로 가서 바다를 끼고 걸었대. 때때로 산물결이 길게 밀려와 우리들의 신발을 적시는 것이었대. 나는 머리 위로 내릴 수 있는 태양 때문에 반한 삶이 들어있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대. 그때 레이몬이 마송에게 뭐라고 말하였는지 나는 잘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는 바닷가 저쪽 끝 멀리에서 푸른 화부복 차림의 아라비아 사람 둘이 우리들에게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레이몬을 쳐다보았더니 그는 그놈이야 하고 말했다. 우리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마송은 그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었을까 이상하게 여겼다. 우리들이 해수욕 가방을 가지고 버스를 타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을 나는 생각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이제 거리가 훨씬 가까워져 있었다. 우리들은 걸음을 바꾸지 않았다. 레이몬은 말했다. 싸움이 벌어지면 마송 자넨 둘째 녀석을 붙들게 저 녀석은 내가 맡음세 메르소 자넨 또 다른 놈이 오면 맡게 그러지 하고 나는 말했다. 마송은 두 손을 포켓 속에 넣었다. 뜨겁게 단 모래가 지금 나에게는 붉게 보였다. 우리는 일상한 걸음으로 아라비아 사람들에게로 걸어갔다. 그들과 우리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몇 걸음 되지 않는 간격을 두고 서로 가까워졌을 때 아라비아 사람들이 몸수어섰다. 마송과 나는 걸음을 느리게 하였다. 레이몬은 바로 그가 맡은 녀석에게로 갔다. 나는 그가 뭐라고 하였는지는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아라비아 녀석이 머리로 레이몬을 들이받는 신용을 하였다. 그러자 레이몬은 먼저 한 대 때려놓고 곧 마송을 불렀다. 마송은 미리 지목했던 녀석에게로 가서 힘껏 두 번 후려 갈겼다. 상대편 녀석은 얼굴을 바닥에 틀어봤고 물속에 나뒹굴어졌다. 그리고 잠시 그대로 있었는데 머릿개로부터 거품이 물 위로 꿀떡거리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레이몬도 후려쳐서 그 아라비아 녀석의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 레이몬은 나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자식 꼬락선이 좀 봐 조심해 그놈 단돌을 가졌어 하고 내가 말했지만 레이몬은 이미 팔을 찔리고 입을 찢겼다. 마송이 후다닥 뛰어나갔으나 아라비아 녀석도 일어나서 모기를 가진 녀석 뒤로 가서 섰다. 우리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고 단도로 위협을 하면서 천천히 뒷걸음질 쳐 충분한 거리를 갖게 되자 불이 났게 달아나 버렸다. 그동안 우리들은 햇빛 아래에 못 박힌 듯 우두커니 서 있었고 레이몬은 피가 흐르는 팔을 움켜쥐고 있었다. 마송은 일요일마다 언덕 별장으로 와서 지내는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레이몬은 곧 그리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할 적마다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입속으로 거품처럼 나왔다. 우리는 그를 부축하고 급히 별장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레이몬은 상처가 가벼우니까 의사에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송과 함께 가기로 하고 나는 남아서 여자들에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송 부인은 울고 있었고 마리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녀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귀찮아져 그만 이야기를 중단해 버리고 담배를 피우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시경에 레이몬과 마송이 함께 돌아왔다. 그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입가에는 반상구를 붙이고 있었다. 의사는 대수롭지 않다고 하였으나 레이몬은 침물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송이 웃기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레이몬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바닷가로 내려간다고 하기에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바람을 쐬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마송과 나도 가겠노라고 했더니 레이몬은 화를 내며 우리들에게 욕지거리를 하였다. 그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고 마송은 말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해변을 거닐았다. 태양은 찍어 누르는 듯 하였다. 햇빛은 모래와 바다 위에 부서져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레이몬이 가는 곳을 알고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지만 아마 꼭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해변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는 마침내 커다란 바위 틈에서 바다로 향하여 모래 속을 흐르고 있는 조그만 샘가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그 아라비아 사람 둘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기름기가 번쩍이는 푸른 화부복을 입고 누워있었다. 마음은 거의 가라앉은 듯 아주 태연스러운 빛이었다. 레이몽을 찌른 녀석도 아무 말 없이 레이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 한 녀석은 조그만 갈대 피리를 불고 있었는데 견눈질을 하며 우리들을 바라보며 그 악기로 낼 수 있는 세 가지 소리를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 거기에는 다만 햇빛과 침묵과 졸졸 흐르는 샘소리와 피리의 세 가지 음향이 들릴 뿐이었다. 갑자기 레이몽이 포켓의 피스톨에 손을 댔으나 상대편은 움직이지 않고 둘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피리를 불고 있는 녀석의 발가락이 몹시 벌어진 것을 보았다. 레이몽은 녀석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쏘아버릴까? 그만두라고 하면 그는 제풀에 화를 내어 기어코 쏘보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저 건성으로 말해주었다. 저 녀석은 아직 아무 짓도 하지 않는데 이대로 쏘아버린다는 것은 비겁할걸? 침묵과 무더운 햇빛 속에서 여전히 물과 피리의 호젓한 소리가 들렸다. 이었고 레이몽이 입을 열었다. 그럼 저 녀석에게 욕을 해줘야겠군. 대답하면 쏘지? 그래, 하지만 녀석이 단도를 뽑지 않으면 쏠 수야 없지. 나는 대답했다. 드디어 레이몽은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상대편은 여전히 피리를 불고 있었고 둘 다 레이몽의 거동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다. 쏘아서는 안 돼 사나이답게 맞상대를 하게 그리고 그 피스톨은 이리 줘 만약에 다른 녀석이 뛰어들든지 저 녀석이 단도를 뽑든지 하면 내가 쏘아버릴 테니까 레이몽이 피스톨을 내게 주었을 때 그 위에 햇빛이 반사되어 번쩍거렸대. 그리고 우리들은 마치 모든 것이 우리들의 주위를 둘러막은 듯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우리들은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서로 마주 노려보고 있었으며 여기 쓰는 바다와 모래와 태양 사이에 피리 소리와 물 소리로 인해 더욱 뚜렷한 이중의 정적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피스톨을 쏠 수도 있고 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쏘아도 좋고 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아라비아 사람들이 뒷걸음질을 치며 바위 뒤로 달아나 버렸다. 레이몽과 나는 갔던 길을 되돌아왔다. 레이몽은 기분이 좀 나아지는 듯 집으로 돌아갈 뻔서 이야기를 했다. 나는 별장까지 그와 함께 왔다. 그리하여 레이몽이 나무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첫 계단 앞에 서 있었다. 햇빛처럼 머리가 어지러운 데다 그 나무 계단을 올라가야 하고 다시 여자들과 대면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맥이 풀렸던 것이다. 그러나 더위는 더욱 하여 하늘에서 쏟아진 햇빛 아래 우두커니 서 있기도 괴로운 일이었다. 더구나 거기에 그대로 있거나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결국 마찬가지였다. 잠시 후 나는 돌아서서 바닷가를 걷기 시작했다. 아까와 다름없이 모두가 붉게 얼음거리고 있었대. 모래 위에서 바다는 잔물결에 휩쓸려 가쁜 숨결을 닿아여 허덕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바위께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햇빛에 쬐어 머리가 부푸는 것 같았다. 태양 전체가 내 위를 짓눌려 나의 걸음을 막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얼굴 위로 무더운 바람이 와 닿을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폭개 속의 주먹을 붉근 쥐고 태양과 태양이 쏟아붓는 짙은 열기를 견디어내려고 졸력을 하여 몸을 버티는 것이었다. 모래나 흰 조개껍질이나 유리 조각에서 빛이 칼날처럼 번쩍거릴 때마다 턱이 움찔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걸었다. 햇빛과 바다의 수분으로 눈부시도록 후광에 둘러싸인 그 무스름한 바위 덩어리가 조그맣게 멀리 바라다 보였다. 나는 바위 뒤의 서늘한 셈을 생각했다. 나는 그 물의 속삭임을 다시 듣고 싶었고 태양과 더위와 싸우는 노력 여자의 울음소리를 피하고 싶었으며 그리고 그늘과 휴식을 그곳에서 찾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그곳으로 가까이 갔을 때 레이몬과 맞섰던 녀석이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혼자였다. 번듯이 드러누워 있었는데 두 손을 목 밑에 괴고 얼굴만 바위 그늘 속에 넣고 전신에 햇빛을 받고 있었다. 푸른 화보복이 더위 속에서 열을 뿜고 있었다. 나는 속은 망설였다. 나로서는 그 사건은 이미 끝난 것으로 믿었으므로 그 일은 생각지도 않고 그곳으로 갔던 것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 몸을 조금 쳐들어 올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물론 나도 우도 속에 들어있던 레이몬의 피스톨을 거머쥐었다. 그때 그는 다시금 몸을 젖혀 누워버렸으나 주머니 속에서 손을 빼지는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꽤 멀리 한 십여 미터쯤 떨어져 있었다. 반쯤 감은 그의 눈꺼풀 사이로 이따금 그의 시선이 새어나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그의 모습이 타는 듯한 대기 속에서 나의 눈앞에 얼음거리고 있었대. 물결 소리는 정오 때보다도 더욱 느리고 가라앉아 있었대. 아까와 다름없는 모래 위에 다름없는 태양 다름없는 빛이 그대로 여기서도 계속되고 있었대. 벌써 두 시간 전부터 낮은 걸음을 멈추고 두 시간 전부터 끓는 금속 바다 속에 닷을 던졌던 것이다. 수평선 위로 소그만 전기선이 지나갔다. 그것을 내가 시야에서 검은 얼룩처럼 느낀 것은 아라비아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뒤로 물러서기만 하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햇빛에 번쩍대는 해변이 내 뒤를 압박하고 있었다. 나는 샘으로 향하여 몇 걸음을 옮겼다. 아라비아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래도 아직 내게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아마도 얼굴 위에 덮인 그늘 탓이었던지 웃고 있는 듯 하였다. 나는 기다렸다. 뜨거운 햇빛에 뺨마저 달궈지고 땀방울이 눈썹에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그날과 똑같은 태양이었다. 그날처럼 특히 머리가 아프고 이마의 모든 핏줄이 피부 밑에서 짖근거리고 있었다. 그 햇빛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여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나는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며 한 걸음 몸을 옮겨보았자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한 걸음 다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던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라비아 사람이 몸을 일으키지도 않고 단도를 뽑아서 태양빛을 받으며 내게로 겨누었다. 빛이 강철 위에 반사되자 번쩍거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내 이마에 와서 부딪히는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눈썹에 맺혔던 땀이 한꺼번에 눈꺼풀 위에 흘려내려 미지근하고 두터운 막으로 덮어버렸다. 이 눈물과 소금의 장막에 가려와서 나의 눈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마 위에 울리는 태양의 즐금 소리와 단도로부터 여전히 내 앞으로 다가오는 눈부신 빛의 칼날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것이 동요한 것은 바다는 답답하고 뜨거운 바람을 실어왔다. 하늘은 활짝 열리며 불을 쏟아내는 듯 하였다. 나의 온몸이 긴장하고 피스톨을 힘있게 거머쥐었다. 나는 방화쇠를 당겼고 권송사루의 미끈한 배를 만졌다. 그리하여 짤막하고도 요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나는 태양과 땀으로부터 벗어났다. 한낮의 균형과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던 바닷가의 특이한 침묵을 깨뜨린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쓰러진 몸뚱어리에 다시 내 방을 쏘았다. 송알은 보이지도 않게 깊이 틀어박혔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린 짧은 4마디의 소리인 듯 하였다. 이방인 제2부 1 체포된 후 나는 곧 여러 차례 신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신문 확인을 위한 신문이어서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다. 처음 경찰에서는 나의 사건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예심 판사는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다만 나의 이름과 주소와 직업, 출생 날짜와 장소를 신문했을 따름이다. 그리고는 내가 변호사를 선정했는지 알고 싶어하기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변호사를 반드시 세워야만 하느냐고 물었다. 왜 그러시오? 하고 그는 말했다. 나의 사건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건 하나의 의견이지만 법률이라는 게 있어서 당신이 변호사를 택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규정에 따라 선정할 것입니다. 법이라는 제도가 그러한 사질구려한 일까지 해주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러한 생각을 판사에게 말했더니 그도 나에게 동의를 표하고 법률은 참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처음엔 그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커튼이 쳐진 방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그의 테이블 위에 등불이 하나 놓여있어 그것이 내가 앉은 알라가 저만을 비추고 있었을 뿐 그는 어둠 속에 앉아있었다. 거전에 나는 책에서 그러한 장면을 읽은 일이 있었고 그것은 모두가 어린애 장난만 같았다. 이야기가 끝난 뒤에 그를 살펴본 즉 그 사나이는 얼굴 모습이 말숙하였으며 푸른 눈은 깊숙이 들어가 있고 키가 크고 회색 수염을 길게 길렀으며 수치 많은 머리칼은 거의 백발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었대. 그는 착실하고 입을 비쭉거리는 신경질적인 브러쉬이 있기는 하였으나 따지고 보면 결국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듯이 보였대. 방을 나서면서 나는 그에게 악수를 청하려고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이튿날 변호사 한 사람이 형무소로 찾아왔다. 키가 작고 뚱뚱한 사나이였는데 나이가 매우 적고 머리칼을 정성스럽게 빗어넘겼다. 날씨가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검은 옷차림으로 빳빳한 칼라에 검고 흰 줄무늬가 있는 좀 괴상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겨드랑이에 끼고 들어온 가방을 내 침대 위에 놓은 그는 자기소개를 하고서 서류를 검토해 보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어렵긴 하지만 내가 그를 신뢰한다면 재판에 승소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사례를 하자 그는 말했다. 문제의 요점으로 들어갑시다. 그는 침대 위에 앉은 다음 판사 측에서는 나의 사생활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양노원에서 어머니까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어 말한구로 조사를 갔었고 어머니의 장례식 날 내가 냉랭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조사원들이 알았다는 것이었다.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거북한 일이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기에 답변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판결의 중대한 농가가 될 것입니다. 하고 변호사는 말하였다. 내가 그에게 협조해 줄 것을 그는 요구했다. 그는 나에게 장례식 날에 슬퍼쓰냐고 물었다. 이 질문은 나를 몹시 당황하게 하였다. 만약에 내가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할 처지라면 나는 매우 어색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나는 자문해보는 습관을 좀 잃어버린 편이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물론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다소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는 일이 있는 법이다. 그러자 변호사는 내 말을 가로막고 매우 흥분한 듯이 보였다. 그러한 말은 법정에서나 예심판사 앞에서는 결코 해수는 안 된다고 나에게 주의를 시켰다. 그러나 나에게는 육체적 욕구가 흔히 감정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다고 나는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었던 날 나는 매우 피곤해서 졸음이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없었다.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나의 변호사는 대단히 불만인 눈치였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고 그는 나에게 말했대. 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날 내가 슬픈 감정을 억제하였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대. 그건 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대. 그는 내가 얄밉다는 듯이 이상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쨌든 양노원의 원장과 사무원들은 증인으로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건 당신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를 것이오 라고 냉정하게 말하였다. 그런 이야기는 내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만 내가 재판소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만하면 뻔히 알 수 있겠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렸다. 나는 그를 좀 더 머물게 하고 그의 동정을 얻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더 잘 변호해 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이를테면 자연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대. 무엇보다 내가 그의 처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대.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원망하고 있었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 조금도 다름이 없이 똑같다는 것을 그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은 결국 그리 효과도 없는 일이어서 나는 귀찮은 탓으로 그것을 단념하고 말았다. 조금 후에 다시 예심판사 앞으로 이끌려 갔다. 오후 2시였는데 이번에는 그의 사무실은 열분 크튼을 뚫고 들어오는 햇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매우 무더웠다. 그는 나를 안게 한 다음 퍽 정중하게 나의 변호사는 문제가 생겨서 오지 못했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의 신문에 대답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을 기다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혼자서라도 대답할 수 있냐고 말했더니 그는 책상 위에 배를 눌렀다. 젊은 서기가 들어와서 나의 등 바로 뒤에 자리 잡고 있었대. 우리들은 번듯이 알라그자의 기대에 앉았다. 그리고는 신문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먼저 사람들은 내가 말이 적으며 잘 내색하지 않는 성격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나에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합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는 첫 신문대처럼 빙글에 웃으며 그건 참 정당한 이유라고 말한 다음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고 덧붙였다. 그는 이야기를 중단하고 나를 보고 있더니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입니다. 하고 재빨리 말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당신의 행동에는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줄 것을 나는 원합니다. 하고 말했다. 나는 모두 지극히 단순한 일들 뿐이라고 대답했다. 판사는 그날의 사건을 이야기하도록 재촉했다. 나는 이미 그에게 한 번 이야기한 것을 다시 요약해 되풀이하였다. 레이몽 바닷가 해수욕 결투 다시 바닷가 조그만 샘 태양 다스방의 총소리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할 적마다 그는 네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쓰러진 시체까지 이야기가 미치자 그는 좋습니다 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확인했다. 나는 그처럼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에 지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되었다.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그는 일어서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며 나는 퍽 흥미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나를 위하여 최선의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먼저 그는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어 하였다. 그러더니 다짜고짜로 어머니를 사랑했었느냐고 물었다. 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했습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그때까지 규칙적으로 타이프를 치고 있던 석이가 키를 잘못 놀렸던지 당황해하더니 다시 고쳐치기 시작했다. 여전히 확연한 논리도 없이 판사는 이번에는 다섯 방을 연달아서 피스톨을 쏘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을 하고 나서 처음 한 방을 쏘고 몇 초 후에 다시 네 방을 쏘았다고 설명했다. 첫 방과 둘째 방 사이에 왜 기다렸습니까? 하고 그때 그는 말했다. 나는 다시 한 번 붉은 바닷가를 눈앞에 보고 뜨거운 햇빛을 이마 위에 느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후로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판사는 흥분한 눈치였다. 의자에 긁어 앉아 머리를 벅벅 긁고 책상 위에 팔꿈치를 괸 다음 야릇한 표정으로 나에게 약간 몸을 굽혔다. 왜, 왜 당신은 땅에 쓰러진 시체를 쏘았습니까? 그 물음에도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판사는 두 손으로 이마를 바치고 목소리까지 조금 변하여 왜 그랬습니까?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고 되풀이에서 물었다. 나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 있었대. 갑자기 그는 일어서서 사무실 한 끝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서류암의 소랍을 뒤졌다. 거기서 은으로 만든 십자가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휘두르며 나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여느 때와 아주 다른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이것을, 이 사람을 압니까? 물론 압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러자 그는 흥분하여 빠른 어조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만큼 죄가 많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용서를 받으려면 뉘우치는 마음으로 어린애처럼 되어서 넋을 깨끗이 비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의 신념을 말하였다. 그는 전신을 책상 너머로 기울이고는 십자가를 거의 내 머리 위에서 휘두르고 있었다. 사실인즉 나는 그의 신념을 따르기가 매우 어려웠다. 첫째로 나는 몹시 무더웠고 그의 사무실에는 커다란 파리들이 있어 그것들이 나의 얼굴에 앉았기 때문이었고 또 나는 그의 태도에 겁이 좀 나기도 했었다. 그와 동시에 판사의 행동이 우서워 보였다. 왜냐하면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은 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내가 대충 알아들은 바에 의하면 그의 의견으로서는 나의 고백에 오직 한 가지의 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즉 두 번째 피스톨을 쏘기 전에 기다렸다는 사실이다. 그 밖의 다른 것들은 잘 알겠는데 그것만이 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그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그에게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말을 가로막고 다시 한 번 몸을 일으켜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으며 나에게 훈계했다. 나는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분연히 앉아버렸다. 그럴 수는 없다고 하며 누구나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그의 신념이오. 만약 그것을 의심해야 한다면 그의 삶은 무의미해지고 만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일생이 무의미하게 되기를 당신은 바랍니까? 하고 그는 외쳤다.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어서 그에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벌써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을 책상 너머로부터 나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고는 터무니없는 말투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대. 나는 기독교 신자야. 나는 이분에게 당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어. 어찌하여 당신은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그가 나에게 반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나는 이제 진절머리가 났다. 더위는 더욱 심해졌다. 별로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내가 늘 하는 것처럼 나는 그의 말에 수긍하는 채 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는 승리한 듯이 말했다. 그것 봐. 당신도 믿지?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겠지? 물론 나는 다시 한 번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다시금 알라그사 위에 조자안고 말았다. 그는 매우 피곤한 듯 했다. 잠시 그는 아무 말도 없었으나 그동안에도 타이프는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기를 멈추지 않고 마지막 이야기를 계속해 치고 있었대. 그는 나를 약간 슬픈 표정으로 물걸음이 바라보고 나서 중얼거렸대. 당신처럼 고집센 사람은 처음 봅니다. 내 앞으로 온 죄인들은 이 고뇌의 형상을 보고 모두 울었어요. 나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인이었으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려 했다. 그러나 나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그것은 나로서는 믿을 수 없는 생각이었다. 그때 판사가 일어섰다. 신문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 하였다. 그는 여전히 좀 피곤한 표정으로 내가 소지른 일을 후회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생각을 하고 나서 정말 후회라기보다는 차라리 짜증스러움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날은 그것으로 그치고 이야기의 진행을 더 보지 못하였다. 그 후 나는 여러 차례 예심판사를 만났다. 만날 때마다 나는 변호사를 동반하였다. 이야기는 다만 나로 하여금 처음에 한 나의 진술의 어떤 점을 좀 더 자세히 말하게 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는 나의 변호사와 직무에 관한 토론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 그때마다 그들은 나에게 아랑곳하지도 않았다. 어쨌든 차츰차츰 신문의 방식이 달라졌다. 판사는 이미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그는 이를테면 내 사건의 성격을 규정지어 버린 모양이었다. 그는 다시는 나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먼저번처럼 흥분한 그를 다시 보지도 못했다. 그 결과로 우리들의 대화는 점점 치밀해졌다. 몇 가지 질문이 있고 나의 변호사와 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신문은 끝나는 것이었다. 나의 사건은 판사의 말에 어하면 잘 진척되어 가고 있었다. 어떤 때 대화가 일상적인 성질을 띠게 되면 나도 거기에 한몫 끼곤 하였다. 나는 그때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런 때에는 아무도 나에게 심하게 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규칙 있고 침착하게 꾸며져서 나는 가족들 사이에 섞여있는 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인상을 받는 것이었대. 그리하여 11개월 동안이나 계속된 예심을 거치고 나서 나는 이따금 판사가 그의 방문까지 나를 배웅하고 어깨를 두드리며 오늘은 끝났습니다. 반 기독교 양반 하고 다정스럽게 이야기해주던 그 순간을 무엇보다도 즐겼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판사의 방문을 났으면 나는 다시 헌병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었다. 2.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있다. 형무소로 들어온 며칠 후에 나는 나의 생애에서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그러한 혐오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게 되었다. 사실인 즉 처음에는 형무소에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나는 막연히 무슨 새로운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다만 마리의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방문을 받은 다음부터 였다. 마리의 편지를 받은 날 나의 아내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는 면회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그 편지에서 마리는 말하고 있었대. 그날부터 나는 나의 감방이 내 집이고 나의 생활은 그 속에 한성되어 있음을 느꼈다. 체포되던 날 먼저 나는 이미 여러 사람이 들어있는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는데 대부분이 아라비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고 웃더니 무슨 짓을 했느냐고 나에게 물었대. 아라비아 사람을 한 사람 죽였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밤이 찾아왔다. 그들은 누워서 잘 돗자리를 펴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대. 한 끝을 말아서 베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대. 밤새도록 빈대가 얼굴 위를 끼어 다녔다. 며칠 후 나는 독방으로 격리되어 판자 위에서 자게 되었다. 변기와 새로 만든 양동이가 있었다. 형모소는 시가지의 꼭대기에 있어서 조그만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다. 어느 날 철창에 기대어 빛을 향하여 얼굴을 내밀고 있으려니까 바로 그때 간수가 들어와서 면회하러 온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다. 말이려니 하고 나는 생각했다. 과연 말이었다. 면회실로 가기 위해서 긴 복도를 거쳐 계단을 지나 복도의 끝으로 걸어갔다. 그리하여 넓다랗게 뚫린 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큰 방에 들어섰다. 면회실은 세로로 막은 커다란 두 개의 철책에 의하여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철책 사이에는 8미터 내지 10미터 가량 되는 간격이 있어 면회 온 사람과 죄수를 갈라놓고 있었다. 내 앞에 줄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얼굴이 햇빛에 걸은 마리가 보였다. 내가 서 있는 쪽에는 다른 죄수들이 몇 명 있었는데 대부분은 아라비아 사람들이었대. 마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두 여자 사이에 끼어 있었대. 한 명은 입술을 꼭 다물고 검정색 옷을 입은 키가 자그마한 노파였고 또 한 명은 맨머리 바람의 뚱뚱한 여자였는데 몸짓을 많이 하며 목소리를 높여 찌끄리고 있었다. 철책 사이의 거리 때문에 면회인이나 죄수들은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방 안에 들어섰을 때 거다랗고 번번한 바람벽에 튀어 울리는 소란스러운 목소리와 하늘로부터 유치장 위에 쏟아져 방 안으로 퍼지는 거센 빛처럼 말미암아 나는 얼떨떨 했대. 나의 감방은 보다 더 조용하고 어두웠다. 그곳에 익숙해지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대. 마침내 나는 밝은 빛에 드러난 얼굴들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었대. 간소한 사람이 철책 사이의 복도 끝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아라비아 사람 제수들과 그 가족들은 대부분 서로 마주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매우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나직이 말을 하며 서로 의사가 통하는 것이었다.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들의 희미한 속삭임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교차가는 말소리에 대해 줄곧 일종의 저음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알아보고 나는 마리에게로 다가섰다. 벌써 철책에 달라붙어 마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웃어보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나 그런 말을 그녀에게 하지는 못하였다. 어떠세요? 하고 마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괜찮아. 불편하진 않으세요? 뭐 필요한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들은 말을 끊었다. 마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뚱뚱한 여전은 내 옆의 사나이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아마 그녀의 남편인 듯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키가 큼직한 금발의 사나이였다. 무슨 말인지 시작한 대화를 계속 하고 있었다. 잔누는 그녀석을 붙잡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고 여전은 소리소리 지르고 있었다. 어 그래 하고 사나이는 말했다. 당신이 나오면 그녀석을 꼭 붙잡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붙잡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때 마리가 레이몽이 안부를 전하더라고 소리를 질러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의 목소리는 그녀석은 잘 있는가 하고 묻는 내 옆 사나이의 목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 아내는 더할 나위 없이 몸이 좋아졌어요 하고 말하면서 웃었다. 내 왼쪽에 있던 손이 견할프고 키가 작은 청년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자그마한 노파와 마주대하고 뚫어지게 서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더 관찰할 여유가 없었다.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마리가 외쳤기 때문이다. 나는 그야 그렇지 하고 대답하였다. 그와 동시에 나는 마리를 바라보고 입은 옷 위로 그녀의 어깨를 껴안고 싶었다. 나는 그 엷은 피륙에 욕망을 여겼다. 그리고 그 피륙 이외의 무엇에 희망을 가질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마리가 하고자 한 말도 아마 그런 뜻이었으리라. 마리는 줄곧 웃음을 띄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내 눈에는 그녀의 반짝이는 이와 눈의 잔주름 밖에 보이지 않았다. 마리는 다시 외쳤다. 나오면 우리 결혼하기로 해요. 글쎄 하고 나는 대답했으나 그것은 무엇이고 말을 하기 위해서 였대. 그러자 마리는 아주 빨리 그리고 여전히 높은 음성으로 정말이라고 하며 석방되면 또 해수욕을 하러 가자고 말했대. 옆에 있던 여자도 고함을 지르며 서기과에 바구니를 맡겼다고 말하고 그 속에 넣은 것들을 일일이 주워 섬겼다. 돈을 많이 넣었으니 없어진 게 없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대. 내 왼쪽에 있던 청년과 어머니는 여전히 서로 아무 말 없이 마주보고 있었대. 아라비아 사람들의 웅성 그리는 소리는 우리들 발밑에서 계속되고 있었대. 밖에서는 햇빛이 창문에 부딪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햇빛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 위를 산뜻한 접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몸이 좀 피곤해짐을 느껴 밖으로 나오고 싶었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기분이 언짢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리를 좀 더 보고 싶었다. 그 후로 얼마나 시간이 흘렸는지 모른다. 마리는 자신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웃고 있었다. 속삭이는 소리 외치는 소리 주고받는 이야기 소리가 서로 부딪혔다. 내 옆에서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던 젊은이와 높아 두 사람만이 여전히 침묵의 고도를 이루고 있었다. 하나씩 하나씩 아라비아 사람들이 끌려 나갔다. 맨 앞 사람이 나가버리자 거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말을 중단했다. 키가 작은 노파가 철책 창살로 다가섰다. 그와 동시에 간수가 그의 아들에게 몸짓을 하였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하고 아들이 말하자 노파는 창살 사이로 손을 들이밀어 아들에게 천천히 그리고 조그맣게 오래도록 손짓을 하였다. 노파가 나가는 동안 남자 한 사람이 모자를 손에 들고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섰다. 그러자 한 사람이 끌려 들어왔으며 그들은 기분 좋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는데 목소리는 낮았다. 방안이 다시금 소용해졌기 때문이었다. 내 오른쪽에 있던 사나이가 불려나갈 차례가 되자 그의 아내는 마치 소리를 크게 지를 필요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 어조를 낮추지 않고 말했다. 몸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해요. 내 차례가 되었다. 마리는 키스를 보낸다는 신용을 했다. 나는 방을 나서기 전에 돌아다 보았다. 마리는 얼굴을 창살에 기대고 여전히 언짢고 찡그린 듯한 웃음을 지으며 우두커니 서있었다. 마리가 편지를 보낸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의 일이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 였다. 어쨌든 무엇이나 과장은 하지 말아야 하는 법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나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처음에 형무소에 수감되어 가장 괴로웠던 일은 내가 자유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가령 바닷가로 가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곤 하였다. 발밑의 풀에 부딪히는 첫 물결 소리, 물속으로 몸을 담그는 촉감, 그리하여 느끼는 해방감, 그러한 것들을 상상할 때 갑자기 나는 감옥의 담벼락이 얼마나 나를 답답하게 둘러싸고 있는가를 느끼는 것이었다. 그것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그 다음에는 죄수로서의 생각밖에 없었다. 나는 매일 들아내서 하는 산책 시간 아니면 변호사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나머지 시간은 그럭저럭 보낼 수 있었다. 그 당시 마냥 내가 마른 나무 밑등 속에 들어가 살게 되고 그래서 머리 위의 하늘에 피는 꽃을 바라보는 것밖에 다른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츰 그런 생활에 익숙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나는 지나가는 새들이나 마주치는 구름들을 기다렸을 것이다. 마치 여기서 변호사의 괴상한 넥타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듯 또 저 바깥 세상에서 마리아의 육체를 깨안을 끝을 기다리며 토요일까지 참고 지냈듯이 그런데 결국 생각해보면 나는 마른 나무 밑등 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었고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도 있었다. 어머니의 생각도 그와 같아 어머니는 늘 말하기를 사람은 무엇에나 결국은 익숙해지는 법이라고 했었다. 그리고 가끔은 그런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이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괴롭기는 하였지만 바로 그것을 이겨내는 노력이 그 몇 달 동안을 지내는 데 도움이 된 것이다. 가령 여자에 대한 욕정이 고통끄리였다. 나는 젊었으므로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마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저 이런 저런 여자들 모든 기회에 좋아하여 사귀었던 많은 여자들을 생각한 까닭에 나의 감빵은 그들 여자들의 얼굴로 가득히 들어차고 나의 욕정으로 충만하였다. 한편으로 그것들은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으나 또 한편으로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다. 나는 마침내 식사시간에 식당 보위와 함께 얻은 간소장의 동정을 얻게 되었다. 먼저 여자의 이야기를 한 것은 그였다. 다른 사람들도 제일 견디기 어려워 호소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그에게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여서 그런 대우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신 애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 때문 이라오 하고 그는 말했다. 아니 그 때문 이라니요? 아무렴 자유라는 것 그것을 당신 애들에게서 빼앗는 거란 말이오.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동의를 표시하였다. 하긴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징벌이라는 게 어디 있겠소? 그럼요. 당신은 참 이해성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네들도 스스로 괴로움을 들게 된답니다. 또 담배도 고통 그리였다. 형모소에 들어왔을 때 나는 허리띠, 구두 끈, 넥타이, 그리고 포켓에 지니고 있던 모든 것, 특히 담배를 빼앗겼다. 감방으로 옮겨와서 담배를 돌려달라고 청하여 보았지만 그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매우 괴로웠다. 내가 가장 고통을 당한 것은 아마 이것이었을 것이다. 침대 판자를 떠져서 그 나무조각을 빨고 냈다. 온종일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그것을 왜 압수해 버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후 나는 그것도 징벌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때쯤에는 이미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일에도 익숙해져 그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징벌도 되지 못했다. 그러한 불편을 제외하면 나는 그다지 답답하지도 않았다. 그듭 말하자면 문제는 다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었다. 과거를 되새기는 것을 알고 난 뒤로는 심심해서 괴로운 일도 없게 되었다. 이따금 나는 나의 방을 생각했다. 그 한구석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머릿속으로 따져보곤 하였다. 처음에는 아주 빨리 끝나버렸었는데 그 후로 다시 되풀이 할 때마다 조금씩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가구들 하나하나를 전부 생각하고 그 가구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모두 하나씩 생각하였고 또 그 물건마다 그 세밀한 곳까지 생각하고 그러한 세밀한 점들 노각이라든가 홈이라든가 깨어진 귀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그 빛깔 또는 무늬 같은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내 재산 목록에 무엇 하나 빠짐없이 온전한 일란표를 만들려고 했었다. 그리하여 몇 주일 후에는 내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처럼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는 무관심 했던 것 잊어버렸던 것들을 기억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단 하루만 산 사람이라도 일백년 쯤은 쉽사리 감옥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추억할 거리가 있어 심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편리할 일이었다. 또 잠도 고통 끓이였다. 처음에는 밤에도 잘 수 없었고 더군다나 낮에는 조금도 잘 수 없었다. 차츰 밤에 자는데 익숙해졌으며 낮에도 잘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몇 개월 동안은 하루에 열여섯 시간 내지 열여덥 시간씩 나는 잤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여섯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은 식사며 대소변이며 추억이며 체코슬로바키아 이야기로 보내면 되는 것이었대. 사실 나는 밀집 돗자리와 침대판자 사이에서 한 장의 오래된 신문을 발견했다. 피륙에 들려붙어 노랗게 빛이 바래고 앞뒤가 비춰 보였다. 첫 대목은 없었으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듯한 기사가 실려 실려 있었다. 한 사나이가 체코의 어떤 마을로부터 돈뻐리를 떠났다가 25년 후에 보좌가 되어 아내와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누이와 함께 고향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을 놀라게 해주려고 사나이는 처자를 다른 여관에 남겨두고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그가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장난으로 방을 하나 잡고 돈을 보여주었다. 한밤중에 그의 어머니와 누이는 그를 망치로 때려죽이고 돈을 훔친 다음 시체를 강물 속에 던져버렸다. 아침이 되어 사나이의 아내가 와서 무심코 길손의 신분을 밝혔다. 어머니는 목을 메고 누이는 우물 속에 빠져죽고 말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아마 수천번은 읽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사실같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럴 법도 한 이야기였다. 어쨌든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길손에게도 좀 책임이 있고 장난이란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렇게 잠을 자고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신문기사를 읽는 동안 빛과 어둠이 자사들고 시간은 흘렀다. 감옥에 있으면 시간의 관념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나는 읽은 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지 못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고 동시에 짧을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하루를 보내기는 물론 길었지만 어지나 길게 늘어나서 하루하루는 넘쳐 서로 겹치고 많은 것이었다. 세월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어제 혹은 내일이라는 말만이 나에게는 의미를 잃지 않고 있을 뿐 이었다. 어느 날 내가 감방에 들어온 지 다섯 달이 지났다는 말을 간수로부터 들었을 때 나는 그의 말을 믿었으나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로서는 언제나 같은 날이 내 감방에서 일어나고 언제나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간수가 돌아가 버린 뒤 나는 쇠로 만든 밥그릇에 비친 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내 모습은 아무리 마주보고 웃으려고 해도 무뚝뚝한 채로 있는 듯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눈앞에서 흔들고 빙그레 웃었으나 미쳐진 얼굴은 여전히 무뚝뚝하고 슬픈 표정이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것은 나로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때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때였다. 형무소 아래층의 여기저기로 붙어 저녁 소리가 정적의 침묵 속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때였다. 나는 천장으로 뚫린 창문으로 다가가서 마지막 빗속에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으나 그야 놀라울 것도 없었다. 나는 나는 그때 사실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와 동시에 몇 달 전 이후 처음으로 나는 내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나는 그것이 오래전부터 나의 귀에 울리고 있었던 소리임을 알아차리고 그동안 나는 혼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어머니의 장례식 날 가노원이 한 이야기를 생각했다.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형무소안의 저녁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상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마침내 여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또다시 여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첫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내게 무슨 새로운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나는 예감하고 있었다. 나의 사건은 중재재판소의 맨 마지막 회기에 심의할 예정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회기는 6월로 끝나는 것이었다. 변론이 시작되었을 때 밖에서는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변론이 2, 3일 이상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변호사는 장담했다. 그리고 당신의 사건이 이번 회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재판정에서도 서두를 겁니다. 뒤이어 부모 살해 사건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그는 덧붙였다. 나는 오전 7시 반에 불리어 호송차로 재판소까지 이송되었다. 그리하여 헌병 두 사람의 호위로 어둠 침침하고 조그만 방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거기 앉아 기다렸는데 옆으로 문이 하나 있어 그 뒤에서는 말소리 호명소리 의자소리 그리고 동네 명절 놀이에서 음악 전주가 끝나고 춤을 출 수 있도록 방안을 정리할 때를 연상하게 하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재판이 열리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헌병들은 말하고 그 중 헌병 한 명은 내게 담배를 구냈으나 나는 거절하였다. 조금 후 헌병이 나들어 두렵냐 하고 묻기에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어떤 의미로는 재판 광경을 본다는 것이 흥미있는 일이기까지 하였다. 나는 여지껏 재판 광경을 볼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야 볼만 하지요. 그렇지만 나중엔 실증이 나고 말아요. 하고 또 다른 헌병이 말했대. 이었고 조그만 벨소리가 방 안에 울렸대. 헌병들은 나의 수갑을 풀고 문을 열어 나를 피고석으로 데리고 갔대. 법정에는 사람들이 꽉 들여차 있었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으나 햇빛이 여기저기 새어들어와서 공기는 숨이 막힐 지경 이었대. 유리창은 닫혀 있었다. 나는 의자에 걸터 앉았고 헌병들도 나의 양옆에 자리를 잡았다. 내 앞에 나란히 열을 지어 앉은 얼굴들이 눈에 뜨인 것은 바로 그때였다.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었대. 나는 그들이 베시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얼굴들을 구별짓고 있던 특징을 나는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받은 인상은 다만 하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전사의 좌석을 나는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어서 그 이름 모를 승객들이 호기심 많은 눈빛으로 새로 타는 승객을 훑어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 베시몬이 찾고 있던 것은 흥미끄리가 아니라 죄였으니까 말이다. 다만 그 차이는 그리 큰 것이 아니고 어쨌든 나의 머리를 솟힌 것이 그러한 생각이었던 것이다. 나는 또 그 다친 방안에 가득 찬 사람들 때문에 좀 어리둥절 했었다. 재판소 안을 둘러보았으나 어느 얼굴 하나 뿐간할 수 없었다. 처음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태 그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그러한 웅성그림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했다.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하고 내가 헌병에게 말하면 헌병한 신문기사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배심원석 아래 책상 옆에 자리 잡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들 와 있군. 누구 말이요? 하고 나는 물었다. 신문기자들 말이에요? 하고 그는 다시 말하였다. 헌병한 기자 한 사람을 알고 있어 그 기자가 그때 헌병을 보고 우리들에게로 걸어왔다. 그는 매우 다정스럽게 헌병의 손을 잡았다. 그때 나는 마치 클럽에서 같은 동아리의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 즐거워 하듯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아는 얼굴을 찾아 이야기를 걸고 주고받고 하는 것을 보았다. 또 나는 어쩐지 불청객 같고 그 자리엔 필요 없는 존재라는 기묘한 생각이 들었대. 그러나 신문기자는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말을 걸었대. 그는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대. 나는 살해를 했대. 우리들은 당신의 사건을 좀 선전했습니다. 여름 출에는 신문으로서는 경기가 좋지 않은 때입니다. 기사거리가 될 만한 것이라군 당신의 사건하고 부모살의 사건밖에 없었어요. 하고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그가 방금 같이 앉았다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온 그 사람들 가운데 두더지처럼 뚱뚱하게 생기고 검은 태의 큼직한 안경을 쓴 키가 작음한 사나이를 가리켜 파리 신문의 특파원이라고 말하였다. 당신 사건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부모살의 사건과 관한 취재를 하려고 왔는데 동시에 당신의 사건도 기사로 만들어 보내라는 거지요. 그 말에 대해서도 나는 하마터면 살해를 할 뻔했다. 그러나 그것은 우서운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는 나에게 조그맣고 다중스러운 손짓을 해보이고 가버렸다. 우리는 또 몇 분 동안 더 기다렸다. 나의 변호사는 법의를 입고 여러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왔다. 그는 신문기자들에게도 가서 악수를 하였다. 그들은 서로 농담을 하며 웃는 등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는데 마침내 법정안에 요란스럽게 벨이 울렸다. 모두들 자기 자리로 가서 앉았다. 나의 변호사는 내게로 와서 손을 잡아 흔들며 질문을 받으면 간단하게 대답하고 내 쪽에서 먼저 뭐라고 말하지 말라 하고 그리고 그 밖의 일은 자기에게 맡기라고 귀띔하였다. 왼편에서 의자를 뒤로 당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붉은 법의를 입고 안경을 코에 글친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사나이가 조심스럽게 옷을 수수리며 앉는 것이 보였다. 그는 검사였다. 서귀한 사람이 개성을 선고했다. 동시에 두 개의 커다란 선풍기가 윙윙 그리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판사 세 사람이 둘은 검정옷을 입고 하나는 붉은 옷을 입었는데 서류를 가지고 들어와서 신뢰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단으로 빨리 걸어 올라갔다. 붉은 옷을 입은 사나이는 가운데 자리 잡고 앉아서 둥근 모자를 앞에 벗어놓고 조그만 대머리를 손수건으로 닦고 나서 재판 개시를 선언하였다. 신문 기자들은 벌써 만년필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무관심하고 비웃는 듯한 태도였다. 그러나 플란넬 옷을 입고 푸른색 넷타이를 맨 매우 젊은 청년 하나만이 만년필을 앞에 놓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약간 균형이 삽히지 않은 듯한 그 얼굴에서 내게는 매우 맑은 두 눈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눈은 물끄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렇다 할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묘한 착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그곳의 관습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뒤이어 일어난 모든 일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배심원들의 추첨, 변호사, 검사, 배심원들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배심원들의 머리가 일제의 재판장 속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기소장의 빠른 낭독, 그 속에 나는 지명들과 인명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변호사에 대한 질문, 재판장은 증인 호출을 하겠노라고 말했다. 서기는 증인의 이름들을 불렀다. 그것이 내 관심을 집중시켰다. 여태까지 소란했던 방청객들로부터 한 사람씩 일어서서 옆문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양노원의 원장, 문지기 베레 영감, 레이몽 마송, 살라마노 마리. 마리는 나에게 조그맣게 근심스러운 몸짓을 해보였다. 나는 그들이 여태껏 눈에 뜨지 않았던 것을 이상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려서 셀레스트가 일어섰다. 그의 곁에는 언젠가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키가 작음한 여자가 그 자켓을 입고 정확하고 결단성 있는 그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장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여 나는 생각해볼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정식 변론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나서 방청객들에게 조용하기를 요청할 필요조차 없을 줄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사건의 변론을 공명정대하게 진행시키는 것이 자기의 의무이며 자기는 사건을 객관적인 눈으로 판단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배심원들이 내리는 결정은 정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어쨌든 조그만 사고라도 있으면 방청객들에게 퇴장을 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위는 점점 심해져서 방청객들이 신문지로 부채질을 하는 것이 보였다. 구겨진 종이소리가 잇따라 나는 것이었다. 재판장이 손짓을 하자 서기가 지푸로 엮은 부채 세 개를 가져왔다. 세 사람의 판사가 그것을 곧바로 사용했다. 곧 신문이 시작되었다. 재판장은 나에게 부드럽게 다정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어조로 질문을 했다. 다시금 나의 신상에 관한 질문을 받아 귀찮기는 하였으나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재판을 한다면 그건 너무나 중대한 일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서 재판장이 내가 한 일을 얘기했는데 두순어 마디 하고는 그때마다 그렇지요 하고 나에게 확인을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재판장은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동안 신문기자들은 줄곧 받아쓰고 있었다. 그중 젊은 기자의 시선과 그 키가 사그마한 꼭두각시의 시순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전차의 의자 같은 좌석에 앉은 배시문은 모두 재판장을 쳐다보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는 기침을 하고 서류를 뒤적이고 나서 부채질을 하며 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재판장은 나에게 이제부터 표면상으로는 나의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는 듯이 보이지만 아마 실상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문제를 심의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려니 생각하고 동시에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이도 귀찮은 일임을 깨달았다. 왜 어머니를 양농원에 보냈느냐고 재판장이 물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부양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것이 나에게 가슴 아픈 일이었느냐고 묻기에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이미 서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고 또 누구에게도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리고 우리는 각기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쯤에 관해서는 더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다음 검사에게 다른 질문이 없느냐고 물었다. 검사는 절반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재판장의 허락을 얻어 내가 아라비아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혼자서 다시 세무로 되돌아갔는지 어떤지 알고 싶다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무기는 왜 가지고 있었으며 또 그것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요? 그것은 우연이었다고 나는 대답했다. 검사는 냉담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좀 모호하였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그러나 잠시 언언을 하고 나서 재판장은 폐정을 선언하고 오후에는 증인신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생각을 해볼 기를도 없었다. 끌려 나와서 호송마차에 실려 형무소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다. 매우 짧은 시간 피곤함을 겨우 느낄 만한 시간이 지나자 나는 다시 불려나갔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어 나는 같은 방안에 같은 얼굴들 앞에 앉아있었다. 다만 더위가 훨씬 더 심해져서 마치 기적이나 일어난 듯 모든 배심원들 검사 변호사 그리고 몇몇 신문기자들 까지도 밀집 부채를 손에 들고 있었다. 젊은 기자와 자그마한 그 여자도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채질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리고 양노원 원상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과 나 자신에 대한 의식을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내게 대해 불평하더냐는 질문에 원상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러나 가족들에 대한 불평은 재원자들의 일종의 습관이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양노원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나를 비난했었냐고 재판장이 따지못자 원상은 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또 다른 질문에 그는 장례식 날 냉정한 나를 보고 놀랐었다고 대답했다. 냉정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고 판사가 물었다. 원상은 발부리를 내려다보고 나서 내가 어머니의 시신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으며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무덤 앞에서 목도를 하지 않고 곧 물러났었다고 말했다. 그를 놀라게 한 일이 또 하나 있었다. 장의사의 일꾼 한 사람으로 내가 어머니의 나이를 모르더란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재판장은 원상에게 지금까지 한 말이 확실히 내게 관한 것임에 틀림없느냐고 물었다. 원상이 그 질문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안 재판장은 법률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재판장이 차장검사에게 정인에 대한 질문이 없느냐고 묻자 검사는 이렇게 외쳤다. 아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목소리가 하도 억세고 내게로 향한 그 승리의 표정을 지닌 눈초리가 어찌나 살벌한지 나는 여러 해만에 처음으로 울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배시문들과 나의 변호사의 질문이 없는가 묻고 나서 재판장은 문지기의 진술을 들었다. 그에게도 다른 모든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격식의 절차가 되풀이 되었다. 증인대에 나왔으며 문지기는 나를 바라보고는 눈길을 돌렸다. 그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내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 담배를 피웠다는 것, 잠을 자고 밀크커피를 마셨다는 것을 말했다. 그때 나는 온 장례를 솟구치게 하는 그 무엇을 느끼고 새삼슬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재판장은 문지기에게 밀크커피 이야기와 담배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시켰다. 차장검사는 조소의 빛을 띈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나의 변호사가 문지기에게 그도 나와 함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 질문을 듣자 검사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도대체 누가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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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 정은 의 불리함을 숨기기 위해 죄가를 정인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어느 도단 입니다. 어차피 정은이 치명적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장은 질문에 대답하라고 문지기에게 말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저분이 권하는 담배를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그랬습니다. 영감한 당황한 빛으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덧붙여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없습니다. 다만 정인의 말이 옳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에게 담배를 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때 문지기는 약간의 놀라움과 일종의 안도의 빛이 보이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망설이더니 그는 밀크 커피를 권한 것은 자기라고 말했다. 나의 변호사는 기세가 등등하여 배심원들은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검사는 우리들의 머리 위로 벼락 같은 소리를 질렀다. 물론 배심원들 께서는 그것을 고려하실 겁니다. 그리고 배심원들 께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으로서는 커피를 권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들의 입성에서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시체 앞에서 당연히 그것을 거절했어야 옳은 일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문지기는 문지기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또한 베레의 차례가 되었을 때는 서기가 그를 정인 데까지 부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그는 어머니를 알고 있었고 장례식 날 나를 한 번 만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날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했다. 저는 그날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가슴속의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내게는 매우 슬픈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기절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차장검사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도 보았느냐고 물었다. 베레는 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사가 말했다. 배심원들 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나의 변호사는 지나치게 화를 내며 목성을 높여 베레에게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베레는 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했다. 방청객들이 웃었다. 나의 변호사는 한쪽 소매를 걷어붙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대. 이 사건은 모두가 이 모양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지만 사실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검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기록문서의 제목을 연필로 누르고 있었대. 휴식으로 5분간 쉬는 사이에 변호사는 모두 잘 되어간다고 말했대. 휴식이 끝나자 피고인의 욕으로 호출된 셀레스트의 진술이 있었다. 나의 처지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셀레스트는 때때로 나에게 실손을 던지며 두 손으로 파나마 모자를 돌리고 있었다. 그는 새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가끔 일요일날 나와 함께 경마구경을 갈 때 입던 옷이었다. 그러나 칼라는 붙일 수가 없었던지 셔츠를 구리단추로 채웠을 따름이었다. 내가 그의 손님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말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나를 사나이라고 그는 대답했다. 사나이는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누구나 다한다고 말했다. 내가 마음속으로 죽치고 드는 성격을 가진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만 내가 싫없는 말을 하지 않는 성질의 사람이었음을 인정했다. 내가 음식값은 어김없이 치렀느냐고 차장검사가 묻자 셀레스트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사사로운 일입니다. 다시 나의 범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정인대에 손을 올려놓았대. 할 말을 미리 준비한 것이 틀림없었대. 나의 생각으로서는 그건 하나의 불행입니다. 불행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나 압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확실히 내 생각으로서는 그건 하나의 불행입니다. 그는 그는 더 계속 하려고 했었으나 재판장이 그만해도 좋다고 말하며 수고하였다고 사례를 했다. 셀레스트는 약간 당황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짧게 이야기를 하도록 허락했다. 셀레스트는 또다시 그것은 하나의 불행이라고 되풀이 하였다. 그러나 재판장은 말했다. 네 그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불행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령껏 성의를 다했으나 그만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셀레스트는 나에게로 고개를 돌렸대. 눈을 번쩍이고 입술은 떨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를 위하여 자기로서 좀 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묻고 있는 듯 하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았으나 한 사람의 인간을 껴안고 싶은 마음이 우러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재판장은 증인대로부터 물려가도록 그에게 명령했다. 셀레스트는 법정의 좌석으로 가서 앉았다. 나머지 신문이 끝나도록 그는 우두커니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여 무릎에 팔꿈치를 껀 채 바나마 모자를 두 손으로 잡고 모든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마리가 들어왔다.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역시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러나 머리칼을 풀어놓았을 때가 더 좋았다.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도 그녀의 볼록한 저 가슴의 무게를 엿볼 수가 있었다. 아랫입술이 약간 부푼 듯한 듯도 여전하였다. 매우 신경이 꼰두순 것 같았다. 곧 그녀는 언제부터 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시기를 설명하였다. 재판장은 나와의 사이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어 했대. 나의 친구라고 마리는 말했대. 또 다른 질문에 대하여 나와 결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대답 하였다. 갑자기 서류를 뒤적이고 있던 검사가 언제부터 우리들의 관계가 시작되었냐고 물었대. 마리는 그 날사를 가리켰다. 검사는 태연한 기색으로 그것은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는 다음 날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약간 비웃는 말투로 그 같은 델리키트한 사정을 더 케어묻고 싶지는 않지만 또 마리아의 염려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의무상 부득이 예의를 초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검사는 마리아에게 나와 관계를 맺게 된 그날 하루의 일을 요약하여 말하라고 했다. 마리는 이야기하고 쉽지 않아 했으나 검사의 강건에 못 이겨 해수욕에 갔던 일 영화 구경을 갔던 일 그리고 둘이서 나의 집으로 돌아온 일을 이야기했다. 차상검사는 예심에서 마리아의 진술을 듣고 그날 영화의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았다고 말한 다음 그때 무슨 영화를 보았는지 마리 자신의 입으로 말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국 마리는 거의 질린 목소리로 그것은 페르낭데리 출연한 영화였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장례는 조용해졌다. 그러나 검사는 일어서서 심각하게 참으로 감동된 듯한 목소리로 나에게로 손가락질을 하며 천천히 또박또박 끊어 말하였다. 빼시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은 바로 그 다음 날에 해수욕을 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희극 영화를 보고 좋아한 것입니다. 다시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계속된 침묵 가운데서 검사는 말을 맺고 앉았다. 갑자기 마리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인 즉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 이야기를 시켰고 자기는 나를 잘 알고 나는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손짓을 하자 석이가 마리를 데리고 나가고 신문은 다시 계속 되었다. 마송이 나서서 나는 얌전한 사람이며 그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라고 증언했지만 거의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살라마나 하나도 내가 내가 그의 개의 일로 퍽 친절하였다고 말하고 나서 나와 어머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나는 어머니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양노원에 보낸 것이라고 대답했으나 역시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알아주셔야 합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살라마나 노는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심을 가시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도 끌려나갔다. 뒤이어 레이몽의 차례가 되었다. 그가 마지막 증인 이었다. 레이몽은 나에게 슬쩍 손짓을 해보이고 다짜고짜로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판정이 아니라 사실 증명 이라고 재판장은 말했다. 재판장은 그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떠했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레이몽은 그 기회를 타서 그가 피해자의 동생의 뺨을 때린 다음부터 피해자가 미워하고 있던 것은 자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피해자가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었는지를 물었다. 레이몽은 내가 바닷가에 같이 있었던 것은 우연의 결과였다고 대답했다. 검사는 그러면 어제서 사건의 발단이 된 그 편지가 나의 손으로 쓰여졌느냐고 물었다. 레이몽은 그것도 우연이었다고 대답했다. 검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여러 번 우연은 진상을 왜곡하였다고 반박하였다. 레이몽이 그의 정부의 뺨을 때렸을 때 내가 말리지 않은 것도 우연인가 내가 경찰서에 가서 정인이 되었다는 것도 우연인가 그때의 나의 정언이 순전히 호의적이었던 것도 우연인가 알고 싶다고 하였다. 그는 끝으로 직업이 무엇이냐고 레이몽에게 물었다. 창고 감독이라고 레이몽이 대답하자 차장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정인이 기둥스박 노릇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공범자여 친구이며 그러므로 나의 사건은 가장 비열한 종류의 엄란한 범죄 사건이오. 더욱이 피곤은 흉악하기 짝이 없는 파렴치한 이라는 것이었다. 레이몽이 변명을 하려 하였고 나의 변호사도 항의를 하였으나 재판장은 검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나는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한 다음 레이몽에게 피곤은 당신의 친구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나의 친구였습니다. 하고 레이몽이 대답했다. 그러자 검사가 나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여 나는 레이몽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검사는 그때 배심원들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어머니가 사망한 다음 날 가장 수치스러운 정사에 골몰한 그 사람은 대수롭지도 않은 이유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치정사건의 결말을 지으려고 살인을 한 것입니다. 검사는 이야기를 마치고 앉았다. 그러나 나의 변호사는 참다 못해 두 팔을 높이 쳐들어 올리며 외쳤다. 그 때문에 소매가 흘러내려 풀묵인 셔츠의 주름이 드러나 보였다. 도대체 피고는 어머니를 매장한 것으로 기소된 것입니까? 살인을 한 것으로 기소된 것입니까? 방청객들이 웃었대. 그러나 검사는 다시 일어서서 법위를 바로잡아 몸에 휘감고 나서 존경할 만한 변호인이 순진성을 갖지 않고서는 그 두 가지 사실 사이에 근본적이며 충격적이요 본질적인 관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바라고 엄명했대. 그렇습니다. 하고 그는 매몰차게 외쳤대. 범죄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어머니를 매장하였으므로 나는 이 사람의 죄를 농구하는 것입니다. 이 농구는 방청객들에게 대하여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였다. 변호사는 어깨를 들썩여 보이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러나 그 자신도 동요된 빛을 보였고 상황은 나에게 결코 유리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었다. 신문이 끝나고 재판소를 나와 차를 타러 가면서 나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여름 저녁의 냄새와 빛을 느꼈다. 어두 캄캄한 호송차 속에서 나는 내가 좋아했던 좋아 어떤 도예 도예 지어 거리며 이따금 스스로 만족감을 엮이던 어떤 시간에 귀에 익숙했던 소리들을 마치 자신의 필요한 마음속으로부터 찾아내듯이 하나씩 다시 들을 수 있었다. 이미 누그러진 대기 속으로 들려오는 신문 장소의 고함 소리 공원 속의 마지막 새 소리 샌드위치 장소의 부러지즘 높은 시가지의 휘어진 길목에서 울리는 전자의 기적 소리 그리고 항구 위로 밤이 내리려는 무렵 하늘에 반향하는 어렴풋한 소리 그러한 모든 것이 나에게는 장님이 더듬거리는 길 같은 것을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형무소에 들어오기 전에 잘 알고 있던 길이었다. 그렇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 내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던 시각이었다. 그러한 때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꿈도 없는 가벼운 수면 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 내일을 기다리며 나의 감방에 들어서게 된 까닭이다. 마치 여름 하늘 속에 그려진 난익은 길을 죄 없는 수면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고 감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것처럼 4. 피고석이긴 하지만 자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언제나 흥미있는 일이다.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변론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아마 나의 범죄 사건보다도 더 많이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쪽의 변론이 크게 차이가 있었을까. 변호사는 팔을 쳐들어 올리고 범죄를 인정하되 변명을 늘어놓았고 검사는 손가락질을 하며 유죄를 주장하여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좀 난처한 일이 하나 있었다. 나는 스스로의 생각에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때로는 나도 한마디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때마다 변호사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야 일이 잘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사건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다루어진 셈이었다. 나를 개입도 시키지 않고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나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때때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도대체 누가 피고입니까? 피고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흥미는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령 검사의 변론이 나에게는 곧 싱겁게 여겨졌다. 나의 관심을 끌거나 흥미를 일으킨 것은 다만 단편적인 말들, 몸짓들, 혹은 사건과는 동떨어진 한 토막의 변솔, 그러한 것들이었다. 내가 바르게 이해한 것이라면 검사의 생각의 요점은 내가 범죄를 미리 계획했었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애썼으며, 그 자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것은 나는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명백한 사실에 비추어서, 둘째로는 이 악한 마음씨의 음흉한 심리상태에 비추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사는 어머니가 죽은 뒤의 사실들을 요약하였다. 내가 냉담했었다는 것, 어머니의 나이를 몰랐었다는 것, 다음 날 여자와 함께 해수욕을 하러 갔었다는 것, 페르낭델의 영화 구경을 가고, 끝으로 마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때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기에 꽤 시간이 걸렸다. 그가 정부란 말을 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말이었을 따름이었다. 그리고 검사는 레이몽의 이야기를 했다. 사건을 보는 그의 방법은 여간 명석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의 이야기는 그를 뜻했다. 나는 레이몽과 합의하여 그의 정부를 꾀어다가 성품이 불량스러운 사나이의 흉악한 행위에 맡기려고 편지를 썼다는 것이고, 바닷가에서는 내가 레이몽의 적들에게 대들었다는 것이었다. 레이몽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레이몽에게서 권총을 빼앗아 가지고 혼자서 그것을 사용할 생각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계획대로 아라비아 사람을 쏘아 죽인 것이었다. 조금 기다려서 일이 완전히 끝났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내 방의 단원을 태연하게 말하자면 확실하고도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쏘았다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하고 검사는 말했다. 나는 여러분께 이 사람이 뻔히 알면서 살인을 하게 된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의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정상에 의하여 관대하게 보아줄 수도 있는 반사적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식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진술을 여러분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대답할 줄도 알고 말의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행동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던 나는 나를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떻게 한 사람의 범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인지 나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적어도 나의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은 그러한 점이어서 그 후로는 검사의 말을 나는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으나 이었고 그의 말이 다시 들렸대. 뉘우치는 표정을 보이기나 했습니까? 여러분, 조금도 없었습니다. 예심 때에도 이 사람은 자기의 가증스러운 범행에 대해 상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계속해서 열렬히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 사실 나는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도 하였다. 나는 나의 행동을 그다지 뉘우치고 있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발대발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그에게 다정스럽게 거의 애정을 다하여 나로서는 정말로 무엇을 후회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싶었다. 나는 항상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 오늘의 일 또는 내일의 일에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나의 처지에서는 누구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었대. 나에게는 다정스러운 태도를 취하거나 선의를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이었대. 그러므로 검사는 다시 넋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여 나는 귀를 기울였대. 검사는 나의 넋을 들여다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배심원들에게 말했대. 사실 넋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도무지 없으며 인간다운 점이 조금도 없고 인간의 마음을 유지하는 도덕적 원리가 나와는 모두 인연이 멀다는 것이었대. 아마도 하고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비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그에게 없다고 나무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관용의 의기는 그보다 더 어렵기는 하지만 더 높은 의기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심리의 공허가 사회의 전체를 삼켜버릴 수도 있을 경우에는 더욱이 그러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머니에 대한 나의 태도를 논의하였다. 변론 중에 했던 말을 그는 다시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범죄를 이야기하였을 때보다도 더 길었다. 너무나 길어서 마침내 나는 그날 아침의 더위밖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였다. 얼마 지나 차장검사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매우 낫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법정은 내일 가장 가정스러운 범죄 부모를 살해한 범행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잔악한 범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 사회의 율법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범행이 일으키는 전율감은 나의 무감각함에 대하여 느끼는 전율감보다는 차라리 덜하다는 것을 소슴치 않고 말할 수 있다고 짓거렸다. 또 그의 말에 의하면 정신적으로는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은 아버지를 자기의 손으로 죽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전자는 후자의 행위를 준비하는 것이며 말하자면 그러한 행위를 예고하고 승인한다는 것이었다. 여러분 나는 확신합니다. 하고 그는 목소리를 높여서 덧붙였다. 여기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이 법정이 내일 판결을 내리게 될 사례죄를 범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해도 여러분은 나의 생각이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검사는 땀으로 번질거리는 얼굴을 닦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의 의무는 괴로운 것이지만 단호히 그것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율법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사회와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인간의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반응도 모르는 사람이므로 인정에 호소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하여 사형을 요구합니다. 사형을 요구하여도 나의 마음은 가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짧지 않은 재직기간 중 나는 여러 번 사형을 요구한 일이 있었지만 오늘처럼 이 괴로운 의무가 신성한 지상명령이란 의식과 흉악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읽어볼 수 없는 한 사람의 얼굴을 앞에 놓고 느끼는 전율감에 의해 대가품을 받아 마음이 명랑하게 된 적은 일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자 상당히 오랜 침묵이 흘렸대. 나는 더위와 놀라움 때문에 어리둥절했다. 재판장이 장기침을 하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덧붙여 할 말이 없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이야기하고 싶었으므로 일어나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아라비아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그건 하나의 변명이라고 대답하고 아직 나의 변론 내용을 잘 알 수 없으니 변호사의 말을 듣기 전에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정확히 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빠른 어조로 말을 좀 얼버무리며 자신이 어처구니없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은 태양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장래에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의 변호사는 어깨를 어슥해 보였다. 곧이어 그는 발언할 것을 지명받았으나 시간도 지체되고 자기의 진술은 여러 시간을 유할 것이니까 오후로 미루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정은 이에 동의하였다. 오후에도 커다란 선풍기가 여전히 실내의 무더운 공기를 휘저고 배심원들의 가시각색의 조그만 부채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변호사의 변론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문득 나는 귀를 기울였다. 제가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기 때문이다. 뒤에 그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나의 말을 할 때마다 자기라고 했다. 나는 매우 놀랐다. 나는 헌병에게로 몸을 굽혀 그 이유를 물었다. 헌병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더니 조금 있다가 변호사들은 모두 그렇게 한다고 덧붙였다. 나로서는 그것 또한 나를 사건으로부터 떼어놓고 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이를테면 그가 내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벌써 그 법정에서 매우 멀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의 변호사는 무서워 보였다. 그는 빠른 어소로 나의 가해 행위를 변호하고 나서 그도 역시 나의 늑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검사에 비하여 그 솜씨가 훨씬 뒤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도 역시 피고의 늑스를 들여다보았습니다만 탁월하신 검사의 의견과는 반대로 그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펼친 책을 보듯 환히 볼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착실한 인물이여 규칙적이고 근면하고 일하고 있던 회사에 충실하였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동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나는 힘이 닿는 한 정성껏 오랫동안 어머니를 부양한 모범적인 아들이었다. 나중에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드릴 수 없는 안락한 생활을 양노원이 대신 늙은 어머니에게 베풀어 줄 수 있으리라고 나는 기대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 양노원에 관하여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나는 차라리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러한 실술의 유익함과 기중함의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 국가 자체가 그런 실술을 보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장례식에 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것이 그의 결론의 결점이라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러나 그러한 장광설들 여러 날 동안 나의 넋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그 한없이 긴 시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빛깔없는 물처럼 되어버려 그 속에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마침내 변호사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거리로부터 재판소의 다른 방들과 법정의 온 공간을 거쳐 그림 장소의 나팔 소리가 나의 귀까지 울려온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나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닌 생애 그러나 거기서 내가 지극히 빈약하나마 집요한 기쁨을 얻었던 생애의 추억에 사로잡혔다. 여름날의 냄새 내가 좋아하던 거리 어느 날 저녁의 하늘 마리의 웃음과 옷차림 그곳에서 내가 하고 있던 쓸데없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 나는 다만 그것이 어서 끝나고 나의 감방으로 돌아가서 잠잘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나의 변호사가 끝으로 배심원들은 일시적인 실수로 범행을 저지른 성실한 근로자를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외치고 내가 이미 가장 확실한 처벌로서 영원한 뉘우침을 지니고 있는 그 범죄에 대하여 정상의 참작을 요구하는 것도 나의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법정은 신문을 중지하고 변호사는 피곤한 빛을 보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그의 동료들이 달려와서 그의 손을 잡았다. 참 훌륭했어 하는 말이 들렸고 그 중의 한 사람은 나를 증인삼아 그렇지요 하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나는 동의를 했으나 나의 찬사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밖에 서는 해가 저물어 더위는 덜해졌다. 한길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로서 나는 저녁의 부드러움을 감지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모두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나 한 사람의 관계되는 일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장례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첫날과 똑같은 상태에 있었다. 나는 회색 옷을 입은 신문기자 그리고 꼭두각시 같은 여자의 눈길과 마주쳤다. 그것은 재판 중에 내가 한 번도 눈으로 마리를 찾아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나에게 일으키게 했다. 나는 마리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으나 할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마리는 셀레스터와 레이몽 사이에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끝이 났어요 하는 듯이 나에게 조그맣게 손짓을 하였다. 그리고 약간 근심어린 얼굴에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닫혀있음을 느끼며 그의 미소에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공판이 제게 되었다. 매우 빠른 어수로 배심원들에게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의 낭독이 있었다. 살인죄, 가해 행위, 그러한 말들이 들렸다. 배심원들이 나가버리자 나는 앞서 기다렸던 방으로 끌려갔다. 나의 변호사가 따라와서 매우 수다스럽게 여느 때보다 더욱 자신있고 다정스러운 태도로 말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므로 몇 년 동안의 금고나 혹은 징역을 치르면 그만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에 판결이 불리할 경우에는 파괴할 수도 있느냐고 나는 물었다. 그럴 수는 없다고 그는 대답하였다. 배심원 적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우리 편의 결론적 요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전술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판결을 파괴하지는 못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나에게도 명백한 것으로 생각되어 그 이론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따져보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숱한 서류가 쓸데없을 것이다. 어쨌든 상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나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하고 나의 변호사는 말했다. 우리들은 매우 오랫동안 아마 거의 4, 50분이나 기다렸대. 시간이 되자 종이 울렸대. 배심원 측의 답변을 재판장이 읽습니다. 당신은 판결을 언도할 때에야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고 변호사는 말하며 나를 두고 가버렸다.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계단을 뛰어가고 있었는데 멀고 가까움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법정으로부터 나직한 목소리로 무엇인지 읽는 것이 들렸다. 다시금 종이 울리고 피고승 문이 열렸을 때 내게로 밀려 다가오는 것은 장래의 침묵, 그리고 그 젊은 신문기자가 견눈질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의 야릇한 감각이었다. 나는 마리가 있는 쪽을 보지 못했다. 시간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이상스러운 말로 피고는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광장에서 공개 처형되리라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 위에 나타난 감정을 알아볼 수 있는 듯 했다. 그것은 나를 이해하는 빛이었다고 생각된다. 헌병들은 나에 대하여 유순하였고 변호사는 나의 손등에 그의 손을 올려놓았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장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덧붙여 말할 것은 없느냐고 물었다. 없습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내가 끌려 나온 것은 그때였다. 5. 세 번째로 나는 교도소 부속사자의 면회를 거절했다. 그에게 말할 것도 없고 이야기하기도 싫었다. 그를 곧 만나게 되긴 할 것이다. 지금 나의 관심거리는 기계장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불가피한 것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일이다. 내 감방이 바뀌었다. 지금 이 감방에서는 번듯이 누우면 하늘이 내다보인다. 하늘 밖엔 보이지 않는다. 낮으로부터 밤으로 옮겨가는 색깔들의 쇠락을 하늘의 모습 속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누워서 머리 밑에 손을 괴고 나는 기다린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차없는 메커니즘으로부터 벗어난 예가 서형되기 전에 종적을 감수었다든지 경찰의 비상경계순을 돌파한 예가 있었을까 하고 나는 얼마나 여러 번 자문해 보았는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사형집행에 관한 이야기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후회되었다. 그러한 문제에는 언제나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신문에 난 보도기사를 읽은 일이 있긴 하다. 그러나 특별한 조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나는 그것들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호기심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책들 속에서라면 탈출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한 번쯤은 바퀴가 멎어 그 그스를 숨는 사전기획 속에서도 우영과 요행이 한 번쯤은 무슨 변화를 일으킨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단 한 번만 어느 의미로는 그 한 번만으로 내게는 충분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내 마음으로서 보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문들은 흔히 사회에 대해 지고 있는 부채를 운운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상상력에 호소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탈출의 가능성, 무자비한 의식 밖으로의 도약, 희망의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미친 듯한 질주였다. 물론 희망이라 해도 그건 길모퉁이에서 달리던 도중에 날아오는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러한 호소를 나에게 허락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나에게 그것을 금지하고 기계장치가 나를 다시 붙드는 것이었다. 내 선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턱없는 확실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확실성에 근거를 제공한 판결과 판결이 언도된 순간부터의 가차없는 전개 과정과의 사이에는 어처구니없는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문이 17시가 아니라 20시에 낭독되었다는 사실, 그 판결문이 전혀 다를 수도 있었으리라는 사실, 그것이 속옷을 갈아입는 인간들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라는 지극히 모호한 관념의 어거에 언도되었다는 사실, 그러한 모든 것은 그러한 결정의 진지성을 많이 깎아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선고가 내려진 순간부터 그 결과는 내가 몸뚱이를 비벼대고 있던 그 벽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확실하고 심각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때면 나는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 내게 들려준 어떤 이야기가 생각났다. 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에 관해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엄마가 그때 이야기해준 것 뿐이었다. 아버지는 어느 살인범의 사형지평을 보러 갔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러 갈 생각에 아버지는 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갔고 돌아오자 아침에 먹었던 조반의 일부분을 토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버지가 좀 역겹게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되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말이다. 사형지평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으며 요컨대 그것이야말로 사람에게는 참으로 흥미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어째서 그때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일까. 만약에 내가 이 감옥으로부터 나가는 일이 있다면 나는 모든 사형지평을 빠짐없이 다 보러 가리라.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을 꿈꿔보는 것은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느 날 일어난 아침 비상경계순 밖에서 말하자면 저쪽 편에서 자유로운 몸이 된 나를 생각만 해도 사형지평 장면을 구경하러 왔다가 나중에 토하게 되는 나를 생각만 해도 독약같은 기뻄의 물결이 가슴으로 북받쳐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별없는 일이었다. 그러한 가슴에 휘말리는 것은 잘못이었다. 잠시 후에 나는 어찌나 끔찍하게 추운지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웅크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거져볼 수 없도록 턱이 덜덜 떨렸다. 그러나 물론 언제나 분별 있는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컨대 또 어떤 때는 법률의 조안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형법체제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임을 나는 알아차렸다. 천번에 단 한 번 그것이면 수많은 일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했다. 그리하여 수용자가 그것을 먹으면 열 번에 아홉 번만 죽는 그런 화학약품의 배합을 구안해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그것이 조건이었다. 만에 안에 어쩌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 할 뿐이다. 그러므로 난처한 일은 수용자로서는 기계가 아무 고장 없이 작동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내 말은 바로 그것이 결함이라는 것이다. 어떤 의미로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그 훌륭한 소직의 모든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나는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컨대 수용자는 정신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탈없이 진행되는 것이 그에게 이로운 것이다. 나는 또한 그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여태까지 정확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나는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기어틴으로 걸어가려면 그것이 설치된 단위로 올라가야만 한다고 층계를 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1789년의 이태의 혁명 때문이라고 다시 말해서 그러한 문제에 관해 사람들이 내게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한 모든 것들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소문이 찾아였던 어떤 사형 집행이 있었을 때 신문에 실렸던 사진 한 장이 생각났다. 사실인즉 기계는 그냥 땅바닥에 지극히 간단하게 놓여 있었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좁았다. 좀 더 일찍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스러웠다. 사진에서 본 그 기계는 무엇보다도 정밀한 제품답게 말끔하고 번쩍이는 모양이 내게는 퍽 인상적이었다. 사람이란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는 항상 과장된 생각을 품는 법이다. 그런데도 실상은 모든 것이 매우 간단하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계는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과 같은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마치 누구를 마중 가듯이 걸어가다가 기계와 만나게 된다. 어떤 의미로는 그것 또한 견디기 어려운 노릇이었다. 단도대를 향해 올라간다든가 하늘로 승천한다는 쪽으로 상상력이 뻗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까지도 기계장치가 모든 것을 짓눌려 버리는 것이었다. 그저 좀 수치심을 느끼면서 대단히 정확하게 목숨이 슬그머니 끊어지는 것이다. 그 밖에 또 즐거운 나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었대. 새벽역과 나의 상고가 그것이었대. 그러나 나는 스스로 다일러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에 정신을 쏟으려고 노력했대. 하늘은 초록빛으로 변해갔대. 저녁이었대. 나는 생각의 방향을 돌리려고 또 애를 쓰는 것이었대. 나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있었대. 오래전부터 나를 따라다니던 그 소리가 모져버릴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리 해도 상상이 되지 않았대. 나는 진정한 상상력을 발휘해 본 적이 없다. 그래도 이 심장의 고동소리가 나에게 들리지 않을 순간을 생각해 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새벽역 또는 나의 상고라는 것이 거기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려고 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이 새벽역에 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밤마다 그 새벽을 기다리며 지낸 셈이다. 갑자기 당하는 것을 나는 언제나 싫어했다. 내게 무슨 일이든 생길 때면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편이 더 나았다. 그 때문에 나는 마침내 낮에만 조금 자 두었다가 밤에는 꼬박 새벽빛이 천장 유리창 위에 훤히 밝아올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게끔 되었다. 가장 괴로운 때는 그들이 보통 그 일을 하러 오는 때라는 것을 내가 아는 터인 그 의심쩍은 시각이었대. 자정이 지나면 나는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대. 나의 귀가 일찍이 그처럼 많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도 조그만 소리를 분간해 본 적이 없었대. 어떻게 보면 그 시기 동안 줄곧 나는 어지간히 운수가 좋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발소리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으니 말이다. 사람이란 아주 불행하게 되는 법은 없는 거라고 엄마는 가끔 말했더랬다. 하늘이 빛을 띄고 새로운 하루가 나의 감방으로 세어들 때 형무수 안에서 나는 엄마의 말이 맞는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발소리가 들려와서 내 심장이 터지고 말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스락 소리만 나도 문으로 달려가 판자의 귀를 대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기다리노라면 나중에는 나 자신의 숨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헐떡이는 개의 숨결과도 같아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결국 나의 심장은 터지지 않았고 나는 다시 한 번 스물 네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었다. 낮 동안에는 줄곧 상고 생각이었다. 나는 이 상고에 대한 생각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믿는다. 효과를 면밀히 따져서 나의 성찰로부터 최대의 효력을 얻는 것이었다. 나는 늘 최악의 경우를 가성하곤 했다. 상고 기각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죽는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결국 서른 살에 죽든지 예순 살에 죽든지 별로 다름이 없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 어떤 경우에든지 당연히 그 뒤엔 다른 남자들, 다른 여자들이 살아갈 것이고 여러 천년 동안 그럴 것이니까 말이다. 요컨대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 지금이건 20년 후건 언제나 죽게 될 사람은 바로 나다. 그때 그러한 나의 추론에 있어서 좀 거북스러웠던 것은 앞으로 올 20년의 삶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저 무서운 용서숨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20년 후에 어차피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내 생각이 어떠할까를 상상함으로써 눌러버리면 그만이었다. 죽는 바에야 어떻게 죽든 언제 죽든 그런 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상고의 기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오직, 그때야 비로소 나는 이를테면 두 번째 가정을 생각해볼 권리를 얻을 수가 말하자면 내 자신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용할 수가 있었대. 그 두 번째 가정이란 특사를 받는 것이었대. 곤란한 것은 기상천외한 기쁨으로 눈을 찌르며 튀어오르는 그 피와 육신의 격성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일이다. 열심히 그 부러지즘을 억누르고 타일러야만 했대. 첫 번째 가정에 있어서 나의 단념이 더욱 타당한 것이 되려면 이 두 번째 가정에 있어서도 나는 태연스러워야만 하는 것이었대. 내가 그럴 수 있을 때에는 한 시간쯤 가라앉은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대. 이 점은 그래도 상당한 일이었다. 내가 또다시 부속사자의 면회를 거절한 것은 바로 그런 때였다. 나는 누워서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고 여름 저녁이 가까워오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나의 상고를 거부하고 난 직후였는데 나는 혈액의 파동이 규칙적으로 나의 몸속을 순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구태여 사제를 만날 필요가 없었다.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나는 마리를 생각했다. 그녀가 내게 편지를 하지 않는지 퍽 오래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마 사형승고를 받은 사람의 애인 노름에 그녀가 그만 지쳐버린 것이리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병이 났거나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우리의 두 육체 이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우리를 서로 이어주고 서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없었으니 어찌 내가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겠는가. 게다가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마리아의 추억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것이었다. 죽었다면 마리는 또 이상 나에게 관심의 대상이 못 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다는 사실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괴로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부속사자가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를 보자 나는 몸이 약간 떨렸다. 사제는 그것을 보고 겁내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보통은 다른 시간에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번 면회는 나의 상관은 아무 관계가 없는 순전히 친구로서의 면회이며 상고에 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는 내 침상 위에 앉은 다음 나더러 가까이와 앉으라고 권했다. 나는 거절했다. 그래도 그는 매우 부드러운 표성이었다. 그는 잠시 동안 두 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머리를 숙인 채 앉아서 자기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 손은 견할프고 힘줄이 드러나 보였는데 날렵한 짐승을 연상케 했다. 사제는 손손히 그 두 손을 비볐다. 그러고는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하도 오랫동안 그러고 있어 나는 잠시 그를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머리를 쳐들어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왜 나의 면회를 거절하십니까? 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 점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묻기에 나는 그러한 것을 자문해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내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는 몸을 뒤로 젖히고 손을 펴 넓적다리 위에 얹은 채 등을 뒤로 젖혀 벽에 기댔다. 그는 거의 나를 향해 말하는 것 같지도 않게 사람이란 가끔 스스로 확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나는 대답했다. 어쨌든 나는 실제로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으니 무엇에 관심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이었다. 그는 눈을 돌렸으나 여전히 그 자세는 고치지 않은 채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고 그에게 설명했다. 다만 나는 두려울 뿐이었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고 그는 지적했다. 당신과 같은 경우에 처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나는 인정했다.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 그럴 만한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로 말하면 도움을 받기가 싫었고 무엇보다도 아무 흥미도 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내게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 그는 손으로 역성이 난다는 듯한 신용을 했으나 곧 몸을 세우고 옷수름을 바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나를 친구라고 부르며 말을 걸었다. 내가 사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들은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를 가로막고 그건 경우가 다르며 또 어쨌든 그게 위안이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야 그렇지요 하고 그는 동의했다. 그렇지만 당신이 당장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장차는 죽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도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요. 그 무서운 시련을 당신은 어떻게 맞을 것입니까? 나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 시련을 맞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일어서서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내가 익히 잘 아는 노름이었다. 나는 흔히 에마니엘이나 셀레스터와 그 노름을 했는데 대개는 그들이 눈을 돌려버리는 것이었다. 사제도 그 노름을 할 줄 안다는 것을 나는 금방 눈치챌 수 있었다. 그의 눈길은 조금 더 떨리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가 당신은 그럼 아무 희망도 없이 죽으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고 말을 했을 때 그 목소리 또한 떨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머리를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다만 그가 귀찮아지기 시작한다는 느낌뿐이었다. 이번에는 내가 돌아서서 천장 밑으로 갔다. 나는 어깨를 벽에 기대고 있었대. 귀담아 듣지는 않았으나 그가 또다시 나에게 뭐라고 묻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불안스럽고 절박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흥분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좀 더 귀를 기울였다. 그는 나의 상고가 수락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나는 죄의 짐을 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인간들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심판이 전부라는 것이었다.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인간의 심판이라고 내가 지적했더니 그렇지만 그것으로 나의 죄가 씻긴 것은 아니라고 그는 대답했다. 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남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을 뿐이었다. 나는 죄인이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 그 이상도 나에게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 순간 사자가 다시 일어섰는데 워낙 좁은 감방이라 나는 그가 움직이고 싶어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앉아있든지 일어서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나는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나에게로 다가서더니 더 앞으로 낯을 엄두가 안 난다는 듯 멈추었었다. 그러고는 쇠찰상 놈으로 하늘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당신의 생각은 잘못되었소. 몽피스? 하고 그는 말했다.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보기를 요구할 것이요. 뭘 봐요? 사제는 주위를 둘러보고 갑자기 지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모든 돌들은 고통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나는 이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들 중 가장 비참한 사람일지라도 이 돌들의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보기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얼굴입니다. 나는 좀 흥분했다. 나는 여러 달 전부터 그 벽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나는 그보다 더 잘 알지는 못할 정도였다. 오래전에 나는 거기에서 하나의 얼굴을 찾아보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얼굴은 태양의 빛과 욕정의 불꽃을 담은 것이었다. 그것은 마리아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것을 찾으려고 했으나 헛일이었다. 이제는 그것도 지나간 일이다. 어쨌든 나는 그 땀 흐린 돌로부터 솟아나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제는 슬픈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제 나는 벽의 등을 완전히 기대고 있어서 빛이 나의 이마 위로 흘러내렸다. 그는 무어라고 몇 마디 말했으나 나는 듣지 못했다. 그러더니 그는 매우 빠른 어조로 나를 껴안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는 돌아서서 벽으로 걸어가더니 천천히 그 벽을 손으로 쓸었다. 그래, 그렇게도 이 땅을 사랑합니까?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상당히 오랫동안 돌아서 있었다. 방 안에 그가 있는 것이 마음의 짐이 되고 성가셨다. 그에게 혼자 있고 싶으니 가달라고 말하려는 참인데 그때 그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서면서 갑자기 요란스럽게 외쳤다. 아니, 당신 말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다른 생애를 바란 적이 있었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자가 된다든지 헤엄을 빨리 칠 수 있게 된다든지 더 잘생긴 입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게 없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것도 그와 같은 종류의 일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의 말을 가로막고 그 다른 생애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하느냐고 묻기에 지금의 이 생애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생애라고 외치고 곧이어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느님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나는 그에게로 다가서며 나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하려 했다. 나는 하느님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화제를 바꾸려고 왜 자기를 몽페로라고 부르지 않고 무시해라고 부르냐고 물었다. 그 말에 나는 화가 나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과 한편이라고 대답했다. 아닙니다 몽피스 하고 나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의 눈이 멀어서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도 내 속에서 그 무엇인가가 툭 터져버리고 말았다. 나는 목이 터지도록 고함치기 시작했고 그에게 역수를 퍼부으면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사제복 깃을 움켜잡았다. 기쁨과 분노가 뒤섞인 채 속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마음속을 송두리째 쏟아버렸다. 그는 어지간히도 자신만만한 태도다. 그렇지 않고 뭐냐. 그러나 그의 신념이란 건 모두 이 여자의 머리카락 한올만한 가치도 없어. 그는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조차 그에게는 없지 않느냐. 보기에는 내가 맨주먹 같을지 모르나 나에게는 확신이 있어.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확신 그보다 더한 확신이 있어. 나의 인생과 닥쳐올 이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렇다. 나한테는 이것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이 진리를 그것이 나를 부들고 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굳게 부들고 있어. 내 생각은 옳았고 지금도 옳고 또 언제나 옳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나 또 다르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야. 나는 이런 것은 하고 저런 것은 하지 않았다. 어떤 일은 하지 않았는데 다른 일은 했다. 그러니 어떻단 말인가. 나는 마치 저 순간을 내가 정당하다는 것이 증명될 저 신새벽을 여태껏 기다리며 살아온 것만 같아. 아무것도 아무것도 중요한 것은 없어. 나는 그 까닭을 알고 있어. 그 역시 그 까닭을 알고 있는 것이야. 내가 살아온 이 부조리한 전생의 동안 내 미래의 저 밑바닥으로부터 항시의 한 줄기 어두운 바람이 아직도 오지 않은 세월을 거슬러 내게로 불어 올라오고 있었소. 내가 살고 있는 더 실감난다 할 것도 없는 세월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두다 그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서 서로 아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소. 다른 사람들의 죽음 어머니의 사랑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중요성이 있단 말인가. 그의 그 하나님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 사람들이 선택하는 운명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중요성이 있단 말인가. 오직 하나의 숙명만이 나를 택하도록 되어 있고 나와 더불어 그처럼 나의 형제라고 자처하는 특권 가진 수많은 사람들도 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알아듣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다 특권 가진 존재이다. 세상엔 특권 가진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또한 장차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그 역시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그가 살인범으로 고발되었으면서 자기 어머니 장례식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게 된들 그것이 무슨 중요성이 있다는 말인가. 살라마노의 개나 그의 마누라나 그 가치를 따지면 매의 한 가지다. 자동인형 같은 그 작은 여자도 마송과 결혼한 그 파리 여자나 마찬가지로 또 내가 결혼해 주기를 바라든 마리나 마찬가지로 죄인인 것이다. 셀레스트는 레몽보다 낫지만 셀레스트나 마찬가지로 레몽도 나의 친구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중요성이 있단 말인가. 마리가 또 오늘 다른 사람의 메르소에게 입술을 내뱉히고 있은들 그것이 어떻다는 말인가. 이 사형수야 도대체 알기나 하느냐 미래의 저 밑바닥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을 외쳐대며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러나 벌써 사람들이 사제를 내 소나기에서 떼어내고 간수들이 나를 위협했다. 그러나 사제는 그들을 진정시키고 한동안 묵묵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히 괴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돌아서서 사라졌다. 그가 나가버린 뒤 나는 평정을 되찾았다. 나는 기진맥진에서 침상에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눈을 뜨자. 얼굴 위에 별이 보였으니 말이다. 들판의 소리들이 나에게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밤냄새, 흙냄새, 소금 냄새가 관자놀이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잠든 그 여름의 그 희한한 평화가 밀물처럼 내 속으로 흘려들었다. 그때 밤의 저 끝에서 백고동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것은 이제 나와는 영원히 관계가 없어진 한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고 있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가 왜 한 생애가 다 끝나갈 때 약혼자를 만들어 가셨는지 왜 다시 시작해보는 노름을 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 무생명들이 꺼져가는 그 양노원 근처 거기에서도 저녁은 서글픈 휴식 시간 같았었다. 그토록 죽음이 가까운 시간 엄마는 거기서 해방감을 느꼈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마음이 내켰을 것임이 틀림없다. 아무도 아무도 엄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나의 고뇌를 씻어주고 희망을 가시게 해주었다는 듯 신호들과 별들이 가득한 그 밤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가 그렇게도 나와 닮아서 마침내는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처형되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메르소는 가난하며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당시의 관습인지 법정에서의 분위기인지 모르지만 본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어머니 상례식장에서의 그의 냉열적인 행동을 들추어 그를 바름치안으로 만들고 공개 처형으로까지 몰고 갔는데요. 메르소는 그런 사회의 간섭과 부조리를 그의 죽음으로서 밝히려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